제목 화산문화 2부 3권 제68장 암천 제68장 암천 동방리는 그녀와 함께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며 공손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분께서는 어머님이 보기 드물게 인자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뵙고 보니 어머님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풍귀월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화검상을 돌아본 뒤에 말했다 상하의 아버지는 이미 죽었지만 역시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지 나도 한때는 그이를 사랑했었고 또한 저 아이를 낳았었는데 그만 그이는 나와 저 아이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단다 그가 만일 아직 살아서 너를 보았다면 아마도 반드시 기뻐해둘 것이다 동방리는 공손히 웃으며 말했다 저희의 부모님은 저희가 어렸을 적 난리통에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을 부러워했답니다 소량 어서 이리 와서 인사드려 동방량은 고개를 돌려 화검상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즉시 풍귀월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했다 저는 동방량입니다 풍귀월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여 보였다 너의 자질은 훌륭해 보이는구나 제법 남자다운 기계도 있어 보이고 내가 내 아들의 제자가 되었다면서 동방량은 얼굴이 밝게지며 간단히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악검님이 망설이다가 이윽고 풍귀월의 앞으로 다가와서 새빨개진 얼굴로 공손히 절하며 말했다 저 제 제자가 인사 올립니다 음 풍귀월은 그녀의 인사에 대해서는 그저 간단히 고개만 끄덕여 보인 다음에 다시 화검상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왜 거기에 그렇게 서 있느냐 이리 와 앉아서 잠시 그간의 예 길을 나눠보도록 하자꾸나 화검상은 잠시 무겁고도 우울한 표정으로 모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탁자의 앞으로 다가가 앉으며 말했다 혹시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오신 것은 아닙니까 풍귀월은 안색이 가볍게 변하여 두 눈에서 일숨 푸른 도끼를 번뜩였지만 이내 다시 표정을 부드럽게 변모시키며 말했다 호호 너는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내가 내 아들을 만나러 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냐 풍귀월의 뒤에 서 있던 방귀춘 이 음침하게 웃으며 그 말을 받아 말했다 흐흐 너는 실언한 것이다 보다시피 풍사자는 그냥 너를 만나 보러 온 것이고 우리는 다만 풍사자를 호위하기 위해 따라온 것이다 방귀춘의 옆에 서 있는 노기보는 약간 음산한기색으로 묵묵히 있는데 반해 그 방귀춘은 안색이 불그레한 것이 이전보다 무공이 더욱 증가된 것 같았다 이전에 화검상은 방귀춘의 몸을 상하게 하고서 그에게 다시 적은 신법을 전수해 주었는데 아마도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신법을 계속 연마하여 그 효과를 보게 된 모양이었다 화검상은 가볍게 고소하며 말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머니도 제가 만든 그 비급을 다르게 연마해 온 것이라면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중지하고 그 비급을 처음부터 바르게 연마하도록 하십시오 지금으로서는 오직 그러한 것만이 신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고 다는 특별한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 사람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방귀춘은 화검상이 특별히 자신을 지목하자 순간 뭐라고 할 말 이 있는 듯이 입술을 달싹거렸다 그는 아마도 아직도 몸을 땅속에 묻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물 엎보고 싶은 것 같았다 풍귀월은 그 말을 듣자 동방리의 손을 잡으며 즉시 몸을 일으켰다 아무래도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옮겨야 하겠구나 얘야 너는 설마하니 반대하지는 않겠지 만일 내가 의심스럽다면 너의 동생을 함께 데려가도 무방하다 동방리는 무공을 연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강제적으로 이끄는 그녀의 손길에 전혀 대항할 수가 없었다 풍귀월의 손에 공력이 실려 있어서 그녀는 이내 손목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오고 안색이 해숙하게 변했지만 그것을 두고 뭐라고 대꾸할 수도 없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동방량을 데려가도 무방하다고 했지만 실상 동방량이 그녀에게 무슨 힘이 될 수 있겠는가 동방량은 자신의 누나가 풍귀월에 의해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는 것을 보고 그만 어찌할 바를 몰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화검상은 문득 그것을 보고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 그녀를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기이하게도 화검상의 그 말이 떨어지자 동방리는 손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얼른 몸을 움직여 화검상의 등 뒤로 피할 수가 있었다 풍귀월은 일순 넘나간 듯한 표정을 짓더니 즉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뒹굴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 아니 내가 내 녀석이 감히 이 애미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아 이 더러운 녀석아 내 녀석이 이 애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어서 이 독수를 풀지 못하겠느냐 나는 그래도 너를 어려서부터 젖을 먹여서 길러왔는데 이대로는 죽을 수가 없다 어서 이 사악한 수법을 풀어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악검님 등은 처음에는 정말로 화검상이 동방리를 구하기 위해 손을 쓴 것인 줄로 알았으나 이내 화검상의 표정 등을 보고는 이 일이 뭔가 아주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검상의 표정이 아주 무서운 반면에 방귀충과 녹기보의 안색이 음흉하고 득의 한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풍귀월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방문과 창문 그리고 사방의 벽이 일제히 허물어지면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비단 그 숫자도 거의 백여 명에 닿을 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의 신분도 하나같이 엄청난 사람들이어서 악검님과 동방량은 거의 동시에 그만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소림사와 무당파 개방 화산파 등 정파 세력 거의 대부분의 문파의 순회급 인물들과 흔히 세외삼세라고 불리는 천륜무가 성모궁 성수곡의 사람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한껏 번에 나타날 수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몰라도 이들은 실로 당금의 정무맹에 거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검님과 동방량이 즉시 안색이 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풍기월은 그들이 나타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듯이 몸을 심하게 떨어대다가 이윽고 숨이 넘어갈 듯한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너의 아비와 하래비도 그토록 대학무도 했는데 실로 너마저 이렇게 사악한 길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다니 아아 내가 원한다면 다른 곳에 가서 죽어줄 테니 제발 지금은 죽이지 말아다오 여 여러분 그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보고 말았군요 하지만 이것은 제가 몹쓸 병에 걸려서 그러는 것이지 제 녀석이 한 짓이 아님으로 부디 저의 자식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개방의 신계 홍천구가 그 말을 받아 즉시 크게 붕괴한 듯이 소리쳤다 저런 녀석을 끝까지 감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저 녀석이 한 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보았소 저런 대학무도 한 녀석은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으니 그대는 양해하시오 풍귀월은 이미 혼절한 듯 그대로 바닥에 늘어진 채 아무런 말도 없었다 홍천구의 뒤를 이어 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크게 붕괴한 듯 앞장서서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미타불 부모의 마음이란 역시 자식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자식을 위해 다른 곳에 가서 죽어주겠다고 말을 하는구나 아미타불 저 미친 자식은 그 죽은 아비하레비보다 더욱 대학무도한 자식이다 당장에 죽여버려야 한다 여러분 어서 함께 손을 쓰도록 합시다 그렇고 저런 놈을 그냥 둔다면 사람들은 천하의 정의라는 두 글자가 아예 없다고 생각할 것이오 저런 놈은 사마외도보다도 오히려 더욱 간악한 자이니 무엇보다도 먼저 없애버려야만 하오 그야 사마외도라고 해도 저 녀석에 비하면 차라리 순진무구하다고 할 수가 있지 으흐흐 여러분 비단 저 녀석뿐만 아니라 저 계집들도 한꺼번에 처치해버리도록 합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떠들어댔기 때문에 장례는 시끌벅적하여 귀가 다 멍멍해질 정도였으나 어느 한순간 그들의 고함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더니 이윽고 그들이 한걸음씩 일행을 향해 공력을 일으키며 다가들기 시작했다 무려 백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력을 일으키며 다가들었기 때문에 비단 장례에는 긴장감과 살기가 가증되어 갔을 뿐만 아니라 회오리와 같은 돌풍이 일어났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떠들어댔기 때문에 동방향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져서 혹시 정말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인의 일을 악물고 그게 아니라고 속으로 열심히 되내기 시작했다 악검님은 처음에는 놀라고 당혹스러워서 넋을 잃은 표정이 되었으나 인의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에 공력을 실어서 소리쳤다 이것들 봐요 여러 선배님들 이건 순전히 오해예요 저분은 지금 화사형에게 해침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아 이걸 대체 어쩌지 좋아요 만일 여러분이 우리 화사형을 해칠 생각이라면 먼저 나와 한 수 겨루어야만 할 거예요 나는 오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화사형을 위해 옳고 그름을 가리도록 하겠어요 하지만 만일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들의 잘못이니 그건 당신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세요 말과 함께 악검님은 허리춤에서 장검을 뽑아 들고 공력을 일으켰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직도 긴장이 되고 두려운지 전신이 덜덜 떨렸으나 이내 점차로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싱커마비를 이루고 전신에 맑고 고요한 기운이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악검님이 검을 세워둔 자세 그대로 그렇게 거의 무화지경에 빠져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다가들고 잊었는데 이윽고 그 거리가 일행과 이 장여에 이르자 문득 뒤에 서있던 한 사람이 맑은 음색으로 입을 열어 말했다 잠깐 오늘의 이 일이 비록 분명하기는 하지만 저자는 알다시피 흉악하기 짝이 없는 자이오 저자는 자신의 부모마저 해치려고 했으니 혹시 이미 이곳에 우리를 해치기 위해 어떤 사악한 술책을 부려놓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오 실로 저런 자 하나 때문에 우리 정파물임 이 한꺼번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일이므로 일단 이 상태에서 물러나 좀 더 자세히 이 일을 검토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백발의 노인으로 바로 화검상이 얼마 전에 대한 적이 있는 철륜무가의 석순무였다 지금 그 석순무의 주위에는 소림방장 문안을 비롯하여 무당장문인 현악 개방방주 천왕계 홍두자 그리고 석모공의 소궁주로 보이는 흑발의 노파와 성수곡의 소곡주 황진 등이 서있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일행에게 덮쳐들듯 했으나 석순무의 그러한 말이 떨어지자 이내 마치 거짓말처럼 뒤로 후퇴하며 썰물처럼 빠져나가 사라져버리기 시작했다 석순무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즉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이제는 거의 폐허처럼 변한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일행과 쓰러져 누워있는 풍귀월 그리고 방귀춤과 녹귀복 뿐이었다 풍귀월은 이윽고 슬그머니 몸을 일으키더니 다소 처연한 듯한 기색으로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너는 차라리 그때 죽거나 돌아오지 말았어야만 했다 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되지 않느냐 호호 이런 말을 하는 이혜미도 마음은 무척 아프단다 나는 내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결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겠다 잘 가거라 풍귀월이 그렇게 말하며 신형을 날리자 방귀춘도 녹기보와 함께 그녀의 뒤를 따라 신법을 펼치면서 응용한 어조로 말했다 흐흐 내 놈은 두렵지도 않느냐 하지만 오늘의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동방미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는 이제야 그들이 어째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직접 손을 쓰지 않을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당신에게 좀 더 나쁜 평판을 뒤집어 씌우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아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려고 한 것이에요 화검상은 이제까지 흡사석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윽고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말했다 아리 당신은 그토록 현명한데 오늘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시집오게 되어 그러한 고초를 겪게 되었으니 혹시 후회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소 동방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악검님이 검을 거두고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야 어째서 그들은 조금 전에 바로 손을 쓰지 않은 것일까 동방리는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건 그들은 이미 목적한 바를 달성했고 게다가 아직 그들만으로는 이분을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맞아 하지만 나는 아까 어째서 내가 화사형을 지켜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일까 악검님은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굴리면서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그만 안색을 새빨갛게 붉히고 말았다 그때 갑자기 동방량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쿵쿵하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 너는 갑자기 이마가 가렵기라도 한 것이냐 동방량은 일순투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다 제자는 감히 조금 전에 사부님을 의심했었습니다 이는 실로 개만도 못한 자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당장 이렇게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화검상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사람이란 누구나 실수를 하기가 쉬운 것이다 만일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고치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너는 앞으로도 좀 더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이 있느냐 동방량은 아직도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예 제자는 반드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좋다 너의 그러한 자세는 매우 훌륭하다 나는 미리부터 너의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기대하는 바도 컸던 것이다 악검님이 슬그머니 다가와 화검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화사형 아무래도 여기서는 잘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겠죠 그 객점에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다른 객점을 찾아봐야 하겠지만 다른 객점을 찾아간다고 해도 역시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일이므로 일행은 도중에 거처를 다른 곳으로 바꾸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다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다른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화검상 자신이었다 비록 이렇게 금방 다시 이곳을 떠난다고 해도 이제 그의 본래의 의도에는 크게 지장을 줄 것이 없으리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 없다 점포에 들러서 식량과 물품 등을 충분히 구입한 다음에 화검상은 일행을 이끌고 정무맹의 총단을 벗어나 서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마차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동방린은 화검상이 안아들었고 악검님과 동방량은 각기 구입한 물품들을 나누어서 등에 가득 짊어지고 신법을 펼쳐 그의 뒤를 따랐다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일행을 제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 길을 가는 도중에 화검상은 간혹 어두운 밤하늘을 높이 올라 거처로 삼을 만한 곳을 조사했고 이윽고 정무맹의 총단과 대략 50열이 떨어진 지점에서 거처로 삼을 만한 산속의 동굴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정무맹의 총단을 떠났을 때도 그래도 아직 저녁 무렵이었는데 그 동굴에 도착해보니 벌써 자정이 거의 다 되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짐승들의 거처였던 것으로 보이는 그 동굴의 내부를 대강 치우고 나서 잠자리를 마련했고 한시라도 빨리 휴식을 취하고자 했다 이런 곳에서는 침실을 나눌 수가 없는 일이므로 동방리와 화검상은 그저 나란히 옆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만으로 만족을 해야 했다 2비 컨티뉴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68장 2 동방량은 짐을 풀어놓고 잠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바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리에 눕지 않고 마치 동굴을 지키는 사람처럼 입구에 옆에 앉아서 곰곰이 뭔가 생각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당연히 동방리도 심신이 지쳐있기는 하지만 잠이 잘 오지 않는지 문득 눈을 뜨고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그들이 우리가 이런 곳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까요 앞으로 그들은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화검상은 잠시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말했다 아마 그들은 이런 것을 예상하지는 못했겠지만 이렇게 되었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오 필시 그들은 우리가 멀리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오 그러고 보니 악검님이 아까 밖으로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으므로 화검상은 몸을 일으켜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갔다 밖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어서 별빛마저 보이지 않았다 비록 화검상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둠이 조금도 장애가 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본래 이 어둠이라는 자체가 간혹 그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본다면 상황은 그리 더 나빠진 것은 아니지만 워낙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과연 앞으로의 일들이 그의 의도대로 되어줄지는 그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모든 일이 잘 되어간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그 반대가 된다면 앞으로의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검상이 잠시 무거운 표정이 되어 암천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문득 어디선가 악검님이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고 이끌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죠? 잠시 이리 와봐요 제가 재미있는 것을 보여줄게요 어둠 속이기는 하지만 악검님은 지금 유난히 표정이 밝아 보였다 삼해야말로 무슨 일이지 혹시 어디서 곰이라도 한 마리 잡은 게 아니야 곰이라고요 나는 그따위 시시한 것은 잡지 않아요 나는 그보다 더 희한한 것을 잡아놓았으니 어서 이쪽으로 와보기나 하세요 동굴의 아래쪽에는 두 갈래의 계곡 물이 하나로 합쳐지며 흐르고 있고 좌측으로 돌아가면 계곡의 건너편에 작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다 깊은 산중이기는 해도 이런 곳이라면 얼마간 지내기에 그다지 불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악검님이 화검상을 데려간 곳은 바로 그 작은 평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다 누렇게 메말라서 이제는 거의 그 형체만 남은 억새풀들과 낙엽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위에 하얀 그 무엇이 길게 누워있었지만 그것은 무슨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얀 천을 깔아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화검상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어라? 이건 뭐야? 아무것도 없군 대체 무엇을 잡아놓았다는 거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화검상은 미처 악검님의 태도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악검님은 짐짓을 적 주위를 예리하게 둘러보는 듯 하다가 음성을 낮추며 말했다 쉿! 조용히 하세요! 너무 떠들면 그 사람이 달아날지도 몰라요 화검상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악검님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그 흰 천 위에 서더니 느릿하게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어리둥절해져서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다 아니 뭘 하는 거야 왜 갑자기 옷을 벗는 거지 무슨 이상한 짓을 하려는 것 아니야 악검님은 속옷만 남은 상태에서 손을 들어 짐짓 엄숙한 표정으로 입술을 가리며 말했다 나는 지금 의식을 거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놓쳐버리고 만다고요 나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이건 사실 목숨보 다 중요한 일이라고요 이어 그녀는 느릿하게 그 속옷마저 벗어버리고 완전히 알몸이 되어버렸다 비록 어둠 속이기는 하지만 그녀의 전신은 아름답고 순결한 느낌으로 화검상의 시야를 파고들고 있었다 화검상은 뭐라고 대꾸를 하려고 했지만 그만 그녀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악삼에 너는 정말 연극이 서툴구나 너도 알다시피 나는 지금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있다 만일 내가 승리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이 일은 실패한 가능성이 많고 성공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것이다 만일 내가 실패한다면 10중 8구 나는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에 너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너의 그러한 희망마저 무너뜨리는 것이다 너는 그러한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러는 것이냐 악검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지금 의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말했잖아요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는 없어요 화검상은 말했다 너는 아직 부모님도 만나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나와 한 약속에도 어긋나지 않느냐 악검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오늘에야 알았어요 나는 사형이 실패한다면 살아남지 않을 거예요 만일 사형이 이대로 그냥 가버린다고 해도 나는 괜찮아요 화사형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기 하늘에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군요 하나 둘 셋 어마 또 구름에 가려버리고 말았어요 화검상은 그만 가볍게 고소하며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다 악검님은 두 눈에서 눈물을 가득 흘리고 있었다 삼해 나는 사실 약간 못생긴 편인 데다가 그리 대단한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느냐 악검님은 그의 품속으로 안겨들며 말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바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아까 이쪽으로 오는데 어떤 나무들은 나뭇잎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날씨가 벌써 많이 추워졌나 봐요 음 이제 얼마 후면 눈이 오게 되겠죠 사형은 눈이 오는 것을 좋아하나요? 나는 어렸을 적에는 눈을 치우는 일이 귀찮기도 했지만 재미있기도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눈싸움을 하다가 한데 얻어맞고 울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었는데 나는 그냥 거기에 끼어들어 놀다가 그렇게 되었나 봐요 그리고 또 나는 비가 오는 것은 싫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화검상은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나는 사실 내가 더 좋은 사람에게 시집가게 되기를 바랬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구나 이것은 너에게는 손해인데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느냐 악검님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형은 정말 나빠요 내가 앞으로 더 바보가 되면 어쩌려고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더 이상 사매라고 부르지 말고 동박랑자처럼 아림이라고 불러줘요 나도 사형을 정랑이라고 부를 테니까요 화검상은 잠시 웃고 있다가 말했다 그럼 앞으로 사매에게도 말을 높여줘야 하겠군 음 아림 오늘은 제법 날씨가 쌀쌀하구려 그런데 그렇게 벌거벗고 서 춥지는 않겠소 악검님은 웃지도 않고 정색을 하더니 그의 시선을 마주보며 말했다 정랑 저는 앞으로 동박랑자처럼 현숙하지는 못하지만 훌륭한 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어요 저는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모시고 절대로 당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겠어요 이어 악검님은 그의 옷을 벗겨주기 시작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똑같이 벌거숭이가 되어 그 흰 천 위에 들어놓았다 주위가 아직도 칠흑같이 어둡고 삭풍이 점점 더 차갑게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몸은 갈수록 뜨거워져 같고 악검님은 화검상을 껴안은 손은 풀지 않았다 이윽고 황홀한 기분 속에서 한 줄기 강렬한 고통이 느껴 졌을 때 악검님은 무득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몸을 더욱 세차게 껴안은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그것을 오늘에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두 사람이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동방리는 아직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마치 그녀는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프린터 캡쳐를 정지하고 엔터를 누르십시오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 68장 3 화검상이 동방량에게 다가가 무공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동안 동방리와 악검님은 나란히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내 더욱 친해진 듯 소리내어 웃기까지 했다 이 하룻밤은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고 이윽고 시간이 흘러 다음 날이 되었다 화검상은 늦게 잠자리에 든 탓에 거의 정오 무렵이 다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는데 눈을 떠보니 동방리와 악검님은 부지런히 음식을 차리고 있었고 동방량은 밖에서 열심히 건법을 수련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제야 일어나다니 너무 게으른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아까부터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걱정을 했었다고요 악검님의 말이었다 그녀의 안색이 약간 부석부석해 보이기는 했지만 표정은 몹시 밝아 보였고 게다가 어제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성숙해 보이기도 했다 동방리가 웃으며 말을 받았다 어서 나가 세수를 하고 오세요 만일 세수를 하지 않으면 밥을 들이지 않을 테니 그렇게 하세요 화검상은 공연이 어색하기도 하고 곤란한 느낌이 들기도 하여 그 말을 듣자 즉시 걸음을 옮겨 밖으로 나왔다 동방량은 화검상이 어젯밤에 가르쳐준 무학의 요결에 대해서 연습해보고 있는 중이었다 전신이 땀에 젖어있었지만 잘되지 않는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화검상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잘되지 않는다면 무리할 것은 없다 이른바 몸은 활기에 차 있어야 하고 마음은 느긋해야 하는 것이다 너의 누나가 하는 말을 듣지도 못했느냐 우리 함께 세수를 하러 가자꾸나 예 사부님 동방량은 얼른 안으로 들어가 수건을 가지고 나와서 화검상이 세수를 마치자 공손히 건네주었다 화검상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은 다음에 동방량을 바라보며 미소와 함께 말했다 다른 얘기를 하도록 하자 너는 평소에 무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어떤 것이 궁금하더냐 동방량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하다가 말했다 세외팔세의 무공은 구파일방의 무공보다 더욱 위력이 강하고 성취도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결국 세외팔세의 무공은 구파일방의 정통 무공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는 말입니까?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구파일방의 정통 무공이라도 각기 저마다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 모두가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것은 힘을 중요시하고 혹은 어떤 것은 변화나 빠르기를 중요시하는 일등이지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가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되어 있고 또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세외팔세의 무공은 그와는 다르다 2B 컨티뉴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69장 불가사의 제69장 불가사의 동방량은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세외팔세의 무공은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십니까? 화검상은 말했다 이른바 명문정파의 정통 무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인재들에 의해 갈고 다듬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미 결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세외팔세의 무공들이란 일종의 파격을 통해 우선 성취속도와 위력을 증대시키고 나중에 그 균형을 맞추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일단 틀을 벗어난 것은 아무리 보완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그 결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동방량은 잠시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다소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천륙무가의 대대로 이어지는 천형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화검상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세외칠세의 무공들도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천륙무가의 무공은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위력적이면서도 그만큼 결함도 증대되게 되었다 이 사람의 천재성은 그 무공을 획기적으로 강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그 결함만큼은 더욱 보완할 수가 없었다 이것은 소위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다 무공의 파격은 심해지게 되었지만 반면에 결함은 보와되지 못했으니 그 결과가 어찌 되었겠느냐 다른 세외칠세와는 달리 천륙무가의 무공은 마침 내 심리의 아주 미묘한 부분까지 건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신체의 작용을 일으켜 이른바 천형이라고 하는 것을 낳았으며 후대로 내려갈수록 그 천형도 깊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동방량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다시 말했다 소문으로 듣기에는 그 천형은 원기의 소실로 인해 나타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학의 이론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학이 최상승의 경지에만 올라도 선천징기를 원기로 보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째서 나타나는 일입니까? 화검상은 담담한 표정으로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지금은 아직 내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도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곡선적 무공으로 들어가는 한 이치인데 이른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과 이론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근본부터가 잘못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아주 미세한 차이라고 해도 점차로 누적되면 나중에는 전혀 다른 길을 헤매게 된다는 것과도 비슷한 이치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 내게 시기가 무르익으면 가르쳐 주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 천형은 소문대로 고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화검상은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만일 길을 잘못 들었다면 다시 바른 길로 가면 돌이 것이다 그러나 계속 그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어찌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너의 누나의 병과도 비슷한 일이다 너의 누나는 상황이 다급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의지하여 병을 고쳐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누가 말해도 쉽게 자신들의 길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테니 어찌 그것이 수월할 수가 있겠느냐 자 이제 내게 묻겠다 너는 어느 쪽의 무공이 더 나은 것이라고 보느냐 동방량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다 그 천형에 대해서는 천상절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은 비록 오래 살지는 못할지라도 천인과 같은 능력을 구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록 단 하루를 살아도 그처럼 화려하게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아직도 대략 200년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공을 배우지 않았거나 혹은 배웠더라도 다른 문파의 사람들은 겨우 100살을 넘기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아직 다른 7세의 결함을 드러나지 않고 있으니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은 비록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화검상은 웃으며 말했다 너는 제법 솔직하게 말해주었구나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월 8세에서도 자신들의 길을 바꾸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개 결과가 있으면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다른 7세의 결함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함이 없는 것이 아닌 만큼 그것은 그들의 내공이나 심리에 있어서 자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에는 실로 남모르는 많은 고통과 번뇌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실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행복이란 그러한 화려함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무공이란 본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오히려 그것으로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일이 아니겠느냐 소위 명문정파의 정통 무공이라는 것은 잘 배우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사람의 심신을 단련하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것들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무공의 본래의 목적에 제법 잘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동방량은 숙연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저는 이제서야 정통 무공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화검상은 다시 말했다 게다가 이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이익이 있다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것은 점점 더 그 사람을 비천하게 만들 것이고 바른 길을 간다면 그것은 반대로 더욱더 그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욕망을 쫓기보다는 바르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너 역시 정말로 자신을 위한다면 진정으로 그러한 마음자, 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부의 무공이 세외팔세의 무공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동방량은 엄숙히 대답했다 사부님의 무공이 그들의 무공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화검상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바른 힘인 것이다 바른 것은 실로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종종 사람들은 도중에 게을러져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말했듯이 설령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다고 해도 다시 마음을 돌려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면 되는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고 또한 진정으로 바른 힘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바른 길로 가야만 할 것이다 나의 이러한 말을 이해하겠느냐 동방양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엄숙히 말했다 예 사부님 제자는 반드시 앞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노력하며 항상 그런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검상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미소하며 말했다 좋다 너의 자질이 비록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게 되면 장차 그 어떤 다른 길을 가는 천재들보다도 오히려 그 힘이 앞서게 될 것이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말해보아라 동방양은 마음이 크게 흥분되고 가슴이 들끓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에서 말했다 사부님 저는 사마외도 애의 무공에도 어떤 결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마외도의 무공과 세외팔세의 무공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화검상은 말했다 세외팔세의 무공들이 일단 파격으로 나간 뒤에 나중에 균형을 맞추어 안정하려고 한 것이라면 사마외도의 무공은 파격으로 나간 뒤에 균형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그 상태에서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외팔세의 무공들이 비록 나중에 균형을 맞추는 바람에 결함이 생기기는 해도 그래도 그들은 아직 바른 길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마외도의 무공은 그 위력과 성취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될 수만 있다면 바른 길은 상관이 없다는 태도이다 그것은 바로 눈을 감고 낭떠러지 위를 걸어 다니는 것과도 같은 것으로 비록 당장에 무슨 큰일이 없다고는 해도 반드시 마침내는 어느 날 갑자기 깊고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게 될 것이니 그것을 어찌 안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이러한 경우는 세외팔세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것이다 무엇이라도 일단 그 정체를 알고 나면 거기에 쉽게 빠지지 않는 법이니 너는 앞으로 그러한 점을 명심하여 태도를 분명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방량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다시 말했다 저 이건 다른 질문이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부님의 무공이 한 가지의 흐름도 아니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부님께서는 무공을 정해진 경지에 따라 연마하셨고 또한 무공초식을 구사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것은 혹시 하나의 틀에 따르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아닙니까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실로 어려운 질문을 했구나 말하자면 이 곡선적인 무공이라는 것은 하나의 흐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 가지의 흐름도 아니다 경지가 있는 것도 아니며 경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나의 이 곡선적 무공이 정파의 무공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기실 내가 말하는 발은 길이라는 것은 정파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바르고 그른 것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초식이 있다면 거기에 얽매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초식이 없다면 또한 그러한 것에 역시 메이게 될 것이다 흐름이나 경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진정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실로 생각이 미칠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것은 불가사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장애를 제거하고 분별과 집착 없이 무공을 배우고 경지에 따르며 초식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의 이 곡선적인 무공은 마치 무한한 변화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하고 흐름과 초식과 경지가 다른 무공들과 같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니치는 지금의 너로서는 알 수가 없다 너는 우선 내가 말한 대로 꾸준히 바른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 문득 동굴에서 악검님이 걸어나와 미소하며 입을 열었다 세수를 하고 오라고 했더니 당신은 거기에서 낮잠이라도 자고 있는 것인가요 당장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많은 음식들을 다 먹어버릴지도 몰라요 화검상은 웃으며 동방향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자 그럼 이만 들어가자 무공을 배우려면 우선 밥을 잘 먹고 몸이 건강해져야 하는 것이다 화검상이 동방향과 함께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동방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제 동생과 그곳에서 무슨 얘기를 그리 오래도록 하신 거죠 만일 우리의 흉을 보신 것이라면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화검상은 마주 웃으며 말했다 나는 당연히 당신들이 아주 아름답다고 말을 했지 그랬더니 량아도 그건 사실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나로서는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지 아니 뭐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아침밥은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악검님은 달려들어 그를 껴안고 짐짓 곱게 눈을 흘기다가 일순 다함께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오후에 동방향은 다시 밖으로 나가서 검법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화검상이 동방리와 악검님을 상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득 동방향이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를 향해 공손히 말했다 사부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일행이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비교적 얼마간 평온한 시간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만약에 지금 누가 이곳을 알고 찾아온 것이라면 적들도 이미 이 부근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 것이다 화검상이 밖으로 나가보니 낯설지는 않지만 의외의 사람이 와있었다 성수곡의 소군주 황봉황이었다 그녀가 이전에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기는 했었지만 이 미정원 한 남자가 있는 몸으로 게다가 달리 특별한 볼일도 없을 텐데 무엇 때문에 이곳을 찾아온 것일까 황봉황은 화검상이 밖으로 나오자 이내 가벼운 미소를 입가에 지으며 말했다 또 만나게 되었군요 과연 우리는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저도 예상 못한 일이기는 해요 화검상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요 나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다는 말이요 황봉황은 미소하며 손을 내져었다 저에게 그렇게 심한 경계심을 품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다 만 몇 가지 할 말이 있어서 급히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니까요 이해 안 하지만 지금 잠시 저를 따라 자리를 옮겨주시지 않겠어요 악검님이 뒤따라 나와 있다가 그녀를 향해 말했다 당신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쉽게 말을 하는군요 만일 거리낄 것이 없다면 이곳에서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황봉황은 웃으며 말했다 무슨 양심의 가책이 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곳에서는 말할 수는 없어요 가까운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니 여러분의 안전에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악검님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정랑 그녀가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굳이 지나치게 움츠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생각을 정하셨다면 이곳은 마음에 두지 마세요 화검상은 천천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와 같은 생각이요 두 사람은 이윽고 신법을 펼쳐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는데 황봉황은 정말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의 신형을 멈추고 서서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우리는 일단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음을 사용하기로 해요 이곳은 사방을 내려다보기 쉬운 산 꼭대기로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는 하겠지만 남에게 이야기를 나눈 내용을 들킬 염려는 적은 곳이었다 화검상은 전음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요 황봉황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는 듯하면서 전음으로 말했다 나는 사실 한 가지 임무를 띄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해줄 수가 없고 아마도 잠시 후면 당신도 저절로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굳이 이곳으로 자청해서 오게 된 것은 한 가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화검상은 묵묵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황봉황은 말을 이었다 당신은 혹시 제3의 바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건 바로 신풍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화검상은 웃으며 전음으로 말했다 나는 아직 강호의 견식이 적어서인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소 황봉황은 화검상을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미소했다 그건 신풍회가 최근에 생겨난 단체이고 또한 극비리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의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굳이 그 이름을 내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무엇이오? 황봉황은 고개를 돌려 은근히 다시 주위를 살폈다 당신은 사실 지금까지 매우 외롭게 거대한 적들과 맞서왔지요 하지만 천하에는 그렇게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이 외롭게 적들과 싸우는 동안 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용기를 얻고 하나의 단체로 모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신풍회는 당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화검상은 가볍게 실소했다 그러니까 낭자도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말이오 황봉황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 신풍회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죠 다만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신풍회가 이미 조직되었다는 것은 당금의 천하정세에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당신에게는 많은 힘이 될 수 이들이라 믿어요 화검상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전음으로 말했다 아마도 낭자는 그 신풍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겠구려 황봉황은 가볍게 웃으며 다시 시선을 돌렸다 아직은 신풍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머지않아 당신은 그들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에게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듣게 될 거예요 확실히 신풍회라는 단체가 새로 생긴 것이라면 그것은 매우 신선한 충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치 느다덮고도 엉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우선 성수곡의 소군주인 황봉황이 그런 단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 자체도 의심스러운 것이다 내게 할 말이란 그것뿐이요 황봉황은 화검상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자 가볍게 고소하며 전음으로 말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흔히들 아는 것처럼 급하게 서두르는 일은 잘 되지 않아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니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신중히 생각하고 한 발 물러서서 행동해달라는 것이지요 당신은 사실상 당근 무림의 희망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화검상은 실소하며 육성으로 말했다 나는 이미 천하의 대학무도 한자로 이름이 높아 있는데 이번엔 그런 말을 다 듣게 되다니 정말 희한한 일이요 황봉황은 쓴웃음을 지으며 전음으로 말했다 당신이 당장 쉽게 믿지 않으리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다만 당신의 움직임을 우리 모두가 주시하고 있으니 앞으로 A일에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화검상은 전음으로 말했다 낭장의 그 정혼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소 황봉황은 다소 안색을 붉히며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분은 이러한 것을 조금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당신은 앞으로 다른 누구에게도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비밀을 지켜주시기 바래요 나중에 알게 된다고 했으니 그럼 어쨌든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화검상은 잠시 그렇게 생각을 굴려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알겠소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나는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소 황봉황은 폭권으로 인사하며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었으면 해요 당신의 앞날의 행운 이 함께하길 빌어요 화검상이 동굴로 돌아갔을 때에는 사람의 숫자가 같으나 거기에는 전에 없던 한 사람이 섞여 있었다 몹시 지저분한 옷차림을 하고 길쭉한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는 그 대안은 언젠가 본 적이 있는 개방의 사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았다 동방량은 대단히 붕괴한 듯 장검을 뽑아 들고 대안을 향해 공격을 퍼붓고 있었고 그 대안은 반쯤 상대하는 듯하면서도 이리저리 여유있게 몸을 피하며 동방량을 놀려대고 있었다 흐흐흐 내 녀석은 정말 쓸모없는 녀석이로구나 너의 사부는 그렇게도 대단한데 너의 무공은 고작 이 정도란 말이냐 흐흐 하지만 성질은 아직 살아있군 헤헤 어서 더 힘을 써봐라 내 녀석의 기운이 이 정도면 나는 저 계집을 한번 만나봐야 하겠다 저 계집은 빛깔이 뽀얗고 살결이 야들야들하여 정말 그 맛이 기막히겠군 어허 어허 이래서는 안된다니까 그럼 내가 저 계집을 안아보아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이냐 대안의 무공은 동방량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서 동방량은 도무지 그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동방량은 얼굴이 뻘깨진 상태로 아무런 말도 없이 무모할 정도로 대안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동굴 쪽에서는 동방리가 입구에 나와서서 초조한 기색으로 동방량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화검상이 그 앞에 내려서며 말하자 대안은 즉시 신형을 훌쩍 날려 뒤로 물러섰고 동방량은 계속 대안을 공격하려다가 그만두고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사부님 악사모께서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화검상은 의아해졌다 뭐라고 아리미 그녀가 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이냐 동방리가 화검상의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아까 당신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화산파의 사람들이 와서 그녀를 데려갔어요 그녀는 부모님이 찾는다는 말을 듣자 우리의 만류도 듣지 않고 곧장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기고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이것은 사실 아주 교묘한 일련의 술책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이번에는 그야말로 최대 규모의 공격을 퍼부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화검상이 부근에 있는 동안에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여 그러한 술책을 부린 것이다 화검상은 이쪽에 상황이 위급할 경우 언제라도 즉시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으므로 그들은 감히 무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그 기회를 이용했다 우선 악검님을 그녀가 꼼짝 못할 이유로 유인했고 동방량이 화검상에게 알리러 가는 것을 간접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금 이 개방의 대안으로 하여금 그를 붙잡아두게 한 것이다 아까 황봉왕은 자신이 이곳에 보내진 목적에 대해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로 다름 아닌 이러한 일련의 술책을 부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배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악검님을 그들이 유인해간 것은 화검상에게 어떤 심리적 타격을 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금 싸울 준비를 끝낸 장소에 화검상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며 게다가 이 대안으로 하여금 시간을 끌게 한 점으로 보아 그 거리는 가깝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그들의 술책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부분은 화검상은 설마 하지 악검님이 강제로가 아닌 스스로 그들을 따라가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렇다면 이제야 비로소 그 결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로군 어서 빨리 가서 그녀를 구해야만 해요 그들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할지도 몰라요 대안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서면서 변명조로 이렇게 말하고 잊었다 나 난 이 일에 대해서 잘 모르오 다만 시켜서 한 것일 뿐 아는 것이 하나도 없고 만일 내가 그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들 이외에 굳이 나를 이곳에 보내겠소 화검상은 동방량에게 말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량은 여전히 안색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을 빛내면서 말했다 저자는 입이 더럽고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부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저 녀석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크게 붕괴하여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것을 참고 침착하게 그런 생각을 해내는 것을 보면 동방량은 그간 제법 정신적인 수양이 되고 성장한 것 같아서 화검상은 잠시 대견한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화검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그럼 우리는 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그녀를 구하러 가기로 하자 대안은 화검상이 자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자 즉시 신법을 펼쳐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 말할 것도 없이 일행은 지금 격전을 치르러 가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챙겨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저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동방량이 짊어졌다 동방량은 다시 화검상이 안아들었는데 이제부터 격전이 벌어질 것이고 거기에서 자신이 화검상에게 어떤 장애로 작용하게 될지도 모르겠기에 그녀는 다소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비록 제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일행의 속도는 그저 동방량의 신법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는 일이기에 화검상이 보기에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까 악검님 등이 사라졌던 방향을 대강 잡아서 나아가는데 하나의 협곡에 이르러 한 여자의 몸에 여기저기에 심한 멍이 들고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 거의 나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동방량은 앞서서 가져 있었는데 그것을 보자 그만 놀라고 당황해하며 소리치며 그쪽으로 달려갔다 악사모님 쓰러져 누워서 거의 치부까지 노출시키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은 거의 악검님과 비슷했다 아마도 그녀는 이미 심하게 능욕을 당한 데다가 치명적인 부상마저 입은 듯 기식이 엄엄해 보였다 그녀의 사태가 위중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면 동방량은 감히 그녀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그때 갑자기 협곡의 좌우에서 흡사 환각처럼 수많은 사라들이 솟아오르며 동방량을 향해 해일같은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격 수법은 다양해서 온갖 종류의 도감기들이 주종을 이루었지만 건법이나 장법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자들의 경우 도감기들도 무섭지만 건법이나 장법을 펼치는 자들이 의외로 더욱 괴이 동날하고 무서울 수가 있다 화검상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동방량은 전혀 손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 순간에 전신이 무수한 파편으로 화에서 갈갈이 찢겨지고 말았을 것이다 동방량은 놀라 멈칫하고 있는 사이에 화검상에 의해 그 많은 암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암수를 전개한 자들이 뻣뻣하게 굳어졌다 그런가 하면 그와 동시에 이번에는 여러 곳에서 사람들 이 연차적으로 나타나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대개 아무리 무공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호흡이라는 것이 있는 만큼 그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예를 들어 한 곳을 공격하면 다른 곳은 신경 쓸 수가 없고 또 한 한번 진기를 발출했다면 다시 진기를 발출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시간적인 빈틈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들의 공격은 대단히 지능적이고 위력적이고 안이할 수가 없었다 이쪽에서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은 화검상 혼자인데 그들은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연차적으로 사방에서 나타나 화검상과 동방량 그리고 악검님으로 보이는 여자를 동시에 공격해왔기 때문에 화검상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모두 제압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아마도 그들은 화검상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고 또한 제법 그에 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였다 동방량은 적들의 공격이 실로 무시무시한 것 이외에도 악검님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실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일단 모든 것을 화검상에게 의지하고 무모할 정도로 길을 막아서는 한 사람을 향해 적극적으로 덮쳐갔다 만일 정상대로라면 그는 그들 중 누구의 상대도 되지 못했겠지만 다음 순간 그자의 몸이 화검상에 의해 뻣뻣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동방량의 검은 예상의 능력을 발휘하여 그자의 목을 그대로 날려버렸다 당연히 비명소리 비슷한 것이 들려야 하지만 그 대신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동방량은 귀가 멍멍하고 정신이 아득해지며 몸이 공중으로 후를 날려갔다 이것은 실로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알고 보니 습격해온 자들은 대부분 몸에 엄청난 위력의 폭략들을 장치하여 만일 누군가가 그들을 죽이거나 건드릴 경우 그대로 폭발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 번 폭략이 터지자 그것이 연차적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건드리게 되어 계속해서 서너 번이나 폭발하게 되었다 당연히 그 폭략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은 육신 이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갈이 찢겨져서 날아갔고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동방량도 공중으로 대여섯 장이나 날아올랐다 그래도 폭발이 그 정도에서 그친 것은 화검상이 즉시 손을 쓴 덕분이었지만 실로 이런 죽음을 완전히 도회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공포심 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동방량은 화검상이 도와준 덕분에 그래도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그와 동시에 폭발에 휘말린 그 여자도 뒤로 십여 장이나 날려갔다 동방량은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허공에서 몸을 뒤집고 장력을 내쏘다 그 여력으로 여자가 있는 쪽으로 날아가려고 했다 그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사부의 부인인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라도 희생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이 왜골수로 나가게 된 데에는 아까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악검님을 돕지 못했다는데 대한 죄의식도 포함되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그의 무공은 아직 황화예의 절정 경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내공 운신의 변화가 이를테면 허상에 가까워서 그러한 방법이 목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허공에서 내공의 운용만으로 의지 없이 몸을 움직이려면 변화가 실상에 가까운 백연탄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마음이 더욱 급해진 동방량은 지면에 내려서자마자 즉시 신형을 날려 여자가 쓰러져 있는 쪽으로 향했고 이번에는 주위에서 덮쳐드는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몸을 기울여 피하기만 했다 과연 화검상의 능력은 대단하여 여전히 사방에서 연차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면서도 동방량을 보호할 수가 있었다 악검님을 닮은 그 여자는 혁고개 구석진 자리에 혼절한 듯 두 다리를 벌리고 부끄러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고 동방량은 그만 그녀의 적나라하게 드러난 치부를 보고 말았기 때문에 더욱 정신이 없어졌다 동방량은 그래도 우선 그녀의 목숨을 구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녀의 맹문을 잡고 진기를 주입시켜 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문득 그녀가 정신을 차렸는지 가볍게 신음을 바라며 동방량을 잡고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 동방량은 그녀가 완전한 알몸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만 어찌할 바를 몰라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번에는 그녀의 몸을 부축했다 한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한쪽 저 가슴이 갈라지며 거짓말처럼 그곳에서 붉은 암기가 마치 뱀의 혓바닥인 양 동방량의 가슴을 향해 날아드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화검상도 그것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동방량은 그만 그 암기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했다 그때 느닷없이 주위에 번쩍하고 백색의 상서로운 광채가 빛나더니 그 여자는 뻣뻣하게 몸이 굳어지고 암기도 동시에 사라졌다 암기는 화검상의 광검에 의해 파괴되어 녹아들듯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느새 화검상은 그 수많은 적들을 모두 제압하고 동방량의 곁에 다가와 있었다 동방량은 여전히 화검상의 품속에 안겨져 있었는데 비록 안색이 다소 창백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매우 온화해진 표정이었다 동방량은 사부의 모습을 보자 다소 마음이 진정되어 다시 그 여자를 내려다보다가 순간 놀라서 손을 놓고 귀로 훌쩍 물러나고 말았다 그 여자는 찢어진 적가슴에서 괴이한 냄새를 풍기는 누런 농액을 줄줄 흘리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조금 전에 그 암기에 의해 스스로의 육신이 녹아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몸이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지 그녀는 안면을 부들부들 떨어댔지만 그러면서도 이를 갈며 말했다 소 소광생 너희들은 이제 끝장이다 이 주위에는 이미 엄청난 양의 폭력이 매설되어 있어서 이 말이 끝나는 즉시 이 협곡 전체가 한꺼번에 날아가게 될 것이다 알고 보니 조금 전에 그녀가 이쪽으로 날려온 것은 반쯤은 애도적인 것으로 화검상을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함이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말이 다 끝나고 약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고 화검상도 담담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어리석구나 너희들은 어째서 자신들의 목숨까지 도예시하며 나를 제거하고자 한단 말이냐 너는 조금 전에 내가 손을 쓰는 것을 보지도 못했느냐 그 여자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입을 딱 벌리며 불신에 가득 찬 표정으로 말했다 니 믿을 수 없다 어떻게 그 그것을 실상 폭력과 같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잘 설치될 경우 미리 간파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도 역시 사람이 설치하는 것이고 부근에 사람이 있다면 화검상과 같은 능력자의 경우 그 사람의 심리를 읽어서 그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리고 일단 알았다면 그것이 폭력과 같은 것일 경우 비록 위험하기는 하지만 허점이 쉽게 노출되는 것이기에 파괴하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 여자는 이내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의 신체와 용모가 변하기 시작하여 전혀 낯설고 좀 더 나이가 많은 모습으로 되었다 동방량은 조금 전에 그 가공할 암기의 위력에 놀라워하다가 이내 죽은 그 여자의 모습을 보고 다시 놀라며 말했다 그녀는 악사모님이 아니었군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말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있고 그 가운데에는 이런 변장술도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진기역용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진기에 의한다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너도 장차 무공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한 간파하는 안목이 갖춰지게 될 터이지만 좀 더 침착해져야만 할 것이다 동방리가 생각에 잠겨있다가 말했다 이들은 그 악독함과 잔인함 그리고 조직적인 강한 파괴력 등을 갖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흥루의 살수들인 것 같아요 이들은 당신을 살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래 이 흥루는 하마외도의 무리들인데 어째서 이곳에 나타나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겉으로 잘 알아보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소 소위 여러 달을 끌어왔던 정사대전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었다면 그것은 이제 잠시 후면 절로 알게 되겠지 동방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정파와 사파는 겉으로는 싸우면서도 속으로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으므로 동방리는 말을 중단했다 화검상은 그 비명소리가 어딘가 귀에 익숙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안색이 가볍게 변했다 빨리 저쪽으로 가봐야 하겠소 동방리는 그것을 보고 놀라며 말했다 혹시 이것은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게다가 그쪽은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이들이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아 악언니는 분명히 이쪽으로 갔을 텐데 만일 그쪽으로 갔다가 악언니가 아니어서 시간이 지체되기라도 하면 어쩌죠 화검상은 보기 드물게 안색이 어두워지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소 오히려 아니라고 해도 이쪽으로 가면 시간이 더욱 지체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욱 빠를 수도 있는 법이지 게다가 지금 나는 기분이 이상하니 빨리 저쪽으로 가보는 것이 좋겠소 아니 자네 무슨 짓인가 그렇게 하면 다시는 그 맛을 볼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빌어먹을 이 계집은 정말 아까운데 자네 미치기라도 했나 우라질 그런 소리 하지마 가만히 보니 이 계집은 소문에 듣던 그 계집과 얼굴이 너무나도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들은 모두 그 자에게 뼈도 추리지 못할 것이고 또한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지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게 될 걸세 그러니 차라리 지금 이 계집을 죽여서 흔적을 없애버리려는 걸세 그 그런가 하지만 비록 생긴 것은 비슷하다고 해도 그 계집이 지금 이런 곳에 와 있을 리는 없지 않은가 게다가 무공도 줘 좋아 어쨌든 이 계집은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할 수 없는 일이지 아쉽기는 하지만 한번 기막힌 맛을 보았으니 그것으로 만족을 해야겠지 육시랄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나 혹시 그놈이 이길지도 모르는데 하필 우리가 왜 그곳에서 모두 당해야 하느냐 말이야 자네들은 내 덕분에 이곳으로 와서 기막힌 맛들을 보게 되지 않았느냐 말이야 자 말들을 해보라고 우리가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런 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그건 그래 이건 사람이 아니라 무슨 여우가 둔갑을 한 것 같기도 해 자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이 계집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돌아가며 맛을 보는 것이 어때 흐흐흐 하지만 서두르세 누구에게든 발각되면 좋지 않으니까 그 세 명의 사내들은 농림맹의 사람들로 보였다 두 명의 사내는 각기 아랫도리를 흉측하게 드러낸 채 응흉하게 웃으며 차례로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하산에는 지금 막새로 시작한 듯 두 눈을 까 뒤집으며 흥분한 채 미친 듯이 하체를 움직이고 있었다 2B 컨티뉴 무리미아그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70장 1 여자는 유난히 아름답고 뽀얗게 빛나는 둥부를 고스란히 들어 낸 채 섬세한 두 다리가 하늘 높이 쳐들려진 상태로 사내의 움직임에 따라 이리저리 나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장내에는 마치 안개처럼 베이적은 분위기가 지난 피비린내와 함께 감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었으므로 일행은 이내 그 부근에 도착했다 사내들은 비록 그 일에 열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목이 뛰어난지 즉시 일행이 나타난 것을 알아보고 놀라 달아나려고 했다 그들은 화검상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불과 얼마 가지 못해서 화검상에 의해 혈도가 제압되어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말았고 그런 그들을 향해 동방량이 마치 성난 아수라처럼 덮쳐갔다 비록 짧은 순간이기는 하지만 동방량은 무득 얼마 전까지 그토록 상냥하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던 악검님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얼마나 순진하고 아름다워 보였던가 비록 화검상의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했지만 동방량은 그녀의 다정함에 간복했고 또한 사부에게 느꼈던 것과 비슷한 존경심 마저 느꼈기에 당연히 자신이 장차 잘 보호해드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내가 무능했기 때문이다 내가 그때 즉시 악사모님을 따라갔어야만 했는데 이 죽일놈들이 감히 악사모님을 사내들의 무공도 역시 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뻣뻣한 석상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방량의 장검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동방량은 극도로 분노한 나머지 그들의 몸을 모두 수십 차례나 난도질했고 그들의 육신은 이리저리 토막토막이 되어 날아갔으며 동방량의 몸도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온 핏물로 붉게 물들어버렸다 화검상의 안색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무겁게 굳어져 있었다 동방량은 두 눈에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화검상의 품을 벗어 나 그쪽으로 달려갔다 악언니 악언니 죽으면 안 돼요 이럴 수가 악검님의 양쪽 첫 가슴은 예리한 칼날에 의해 도려내어진 듯 붉은 피를 가득 내뿜고 있었다 순간 그녀는 잠시 정신을 차린 듯 단검 하나를 집어들어 자신의 심장 부위에 박아넣고 있었다 동방량은 그것을 보고 금방 기절할 것처럼 몸을 휘청거리다가 다시 그녀에게 달려가서 몸을 부축하고자 했다 그런데 막 울면서 악검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동방린은 갑자기 몸이 굳어졌으며 의아하고도 멍한 표정이 되고 말았다 악검님이라고 생각한 그 여자는 악검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마치 사람의 넋을 빼놓을 것처럼 아름다운 낯선 여자였던 것이 다 사실 이 여자의 모습이 악검님과 닮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고 다만 동방량과 동방린은 그 기이한 분위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도 않고 먼저 그녀를 악검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여자의 모습은 비단 용모뿐만 아니라 전신이 그야말로 공들 여 조각을 한 것보다 더욱 아름답고 숭렬한 느낌을 주고 있었다 동방리가 멍한 표정을 지었던 것은 아직 여자인 자신마저 매혹시킬 정도로 지극히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두 개의 젖가슴이 베어져서 흉측한 몰골이 되어 있기는 해도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동방리는 문득 뒤에 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돌려보니 화검상 이 가까이 담가와 있었는데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듯한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어머 그럼 이 여자는 저분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그녀는 이 아름답고도 슬프게 보이는 비운의 여자가 다름 아니라 그렇게도 화검상과 혼이 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바로 석한절이었던 것이다 석한절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 있고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혹시 그녀는 가문의 사람들에 의해 무공이 폐지당한 상태에서 감금되었다가 어렵게 탈출하여 이곳으로 와서 화검상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화검상이 이내 손을 썼기 때문에 가슴에서 흐르는 피는 머저스 나 그녀의 아랫돌이에서 흐르는 피는 멈추게 할 수 없었다 화검상을 바라보는 석한절의 표정은 기이할 정도를 맑게 갈아앉아 있었는데 이윽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녀는 입을 열어 말했다 우리는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었군요 화검상이 당황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당검을 자신의 가슴에 박아넣기 전에 손을 썼겠지만 그런다고 그녀가 이런 상황을 겪고도 계속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화검상은 마치 석상처럼 서 있다가 딱딱한 어조로 말했다 나의 잘못이요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소 석한절의 안면이 기이한 표정으로 일그러지면서 눈물이 더욱 많이 솟구쳐 나왔다 후회하고 있다고요 호호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요 이건 내 잘못이에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겠어요 나는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어 왔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동방리는 다시 고개를 돌려보다가 화검상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는 약간 놀랐다 저분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화검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잘못이 아니오 당신은 나를 탓하시오 나를 원망하시오 나 역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말이오 석한절은 문득 눈물이 점차 줄어들고 다소 평온한 듯한 표정이 되었다 이제 보니 당신은 바보로군요 왜 이제 와서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당신을 그렸는지 아시나요 매일 나는 당신을 생각했고 꿈속에서도 당신을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항상 당신은 멀리 사라져버리더군요 당신은 나의 절박한 이상이었고 영웅이었으며 사랑이었죠 나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되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결국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 다시 당신을 보게 되니 마음에 위안이 되는군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이제 죽게 되면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당신이 없는 세상은 정말 싫은데 제발 나를 잡아줘요 당신을 떠나기는 싫어요 제발 화검상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당신은 어둠 속에 갇히지 않을 거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겠소 그러나 동방리가 보니 석한절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화검상은 잠시 흘러내린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석한절의 시신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윽고 몸을 굽혀 그녀의 시신을 안아들고는 산 꼭대기로 향하기 시작했다 동방리는 화검상의 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 앉은 채로 바라보았고 동방량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잠시 후에 산 꼭대기에서 작은 불길이 일어났다 아마도 석한절의 시신을 태우기 시작하는 듯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육신은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지고 그 여운만이 남아 흐르게 될 것이다 동방리는 문득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다가 동방량에게 말했다 나는 최근에 저분이 완벽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었다 저분의 눈물은 오늘 처음으로 보는구나 저런 사람도 간혹 실수를 하는 때가 있는 것일까 정말로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 모양이로구나 동방량은 이에 반박이라도 하듯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냐 누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사부님이 완벽하신 분이라고 생각해 만일 실수를 했다고 해도 그렇다고 완벽하지 않은 것은 아니니까 동방리는 고개를 돌려 동방량을 바라보고는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까지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벌써 그동안 그가 그렇게 변한 것인가 하는 느낌이었다 문득 몸이 가볍게 들려지고 귀에 익숙한 음성이 들려오기 했고 개를 돌려보니 어느새 화검상이 다가와 그녀의 몸을 안아들고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자 어서 갑시다 이러다간 정말 늦어질지도 모르겠소 정말 다행스럽게도 화검상의 판단대로 이쪽 방향이 오히려 악검님이 있는 곳과 가까워서 일행은 간신히 늦지 않게 그곳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 벌써 하늘에 태양이 서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이곳은 사방이 거의 다 기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흡사 거대한 그릇의 내부와 같은 느낌을 주는 곳으로 악검님은 지금 그 바닥에 낙엽에 깔려있는 평평한 풀밭 위에 서있었다 To be continue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70장 2 아마도 이런 곳은 과거의 화산이어서 용암을 분출했다가 나중에 식으면서 가라앉아 만들어진 지형일 것이다 비록 바닥의 풀립들은 이제는 거의 죽어버리거나 메말라 앙상한 몰골만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위에 장검을 들고 서있는 그녀의 음성은 아직 발랄하고 싱싱하기 짝이 없었다 당신들은 정말 구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로군요 나는 그래도 당신들에게 아직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사람을 속일 수가 있나요 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약속대로 아버지나 만나게 해줘요 악검님의 주위에는 5명의 화산파의 제자들이 애워싸고 잊었는데 다들 화검상의 눈에 익숙한 사람들로 악검인 성검양 봉검기 피검성 녹검서였다 악검인은 약간 뒤로 물러나 있는 반면 나머지 네 사람은 각기 장검을 뽑아들고 악검님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녹검서와 피검석 등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아 그들은 이미 악검님으로부터 약간 애쓴 맛을 본 것 같았다 성검양이 고개를 돌려 악검인을 바라보며 음침한 표정으로 말했다 악사형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요 저 계집애는 그간 무공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악사형은 아직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요 악검인은 이마살을 약간 찡그리며 음산하게 말했다 저 계집아이는 이미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니요 그간 그 소 광생과 함께 있었는데 그 후레자식이 저 계집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피검석이 음탕하게 웃으며 끼어들었다 이거 그렇다면 우리가 괜히 헛고생을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소 저 계집애는 이미 그 후레자식에게 당해서 그렇고 그렇게 되었을 텐데 게다가 저렇듯 사나워졌으니 이거 무슨 보람이 있겠소 성검양이 같이 음성이 동안 표정으로 웃으며 대꾸했다 피사제는 아직 경험이 적어서 뭘 모르는군 설령 계집이 그 짓을 몹시 밝히고 또한 사납다고 해도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맛이 있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는가 흐흐흐 게다가 우리가 이제 다시 한꺼번에 덮쳐서 저 계집을 짓누르고 돌아가며 그 맛을 즐긴다면 저 계집은 미칠듯이 좋아하게 될 걸세 피검석은 엄지손가락을 꼽아 보이며 성검양을 향해 다시 음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과연 나는 이 방면에 있어서는 성사형을 당할 수 없을 것 같소 잠시 후에 성사형이 직접 시범을 보일 때 나도 옆에서 거들 테니 잘 부탁드리오 성검양은 짐직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그야 어려울 것 없지 사실 말이지 그 후레자식은 본래부터 이 방면에 있어 능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무공 무공을 성취하게 되었을 거야 따라서 이 무공은 비록 어지러워 보이기는 해도 그 위력은 천하무쌍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우리 그럼 먼저 옷을 벗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이어 성검양이 먼저 정말로 옷을 벗기 시작했고 피검석도 장검을 내려놓고 괴이한 표정이 되어 옷을 벗기 시작했다 악검님은 다소 어리둥절해 하다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당신들 이게 무슨 짓이죠 이러고도 명문정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만일 당신들이 이렇게 계속 나를 속인다면 나는 그만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갑자기 그렇게 장래의 분위기가 음산하면서 이상스럽게 변하자 악검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성사제의 말에는 나도 동감이지만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네 그 훌의 자식이 나타나기 전에 우선 저 계집아이를 제압하고 보세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는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네 성검양과 피검석도 그 말에는 수긍을 하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옷을 걸쳐 입기 시작했다 이들은 왜 나를 거짓말로 이곳에 불러놓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지 지금쯤 정남과 동방동생 등이 걱정하고 있을 텐데 빨리 돌아가 봐야 하지 않을까 너무나도 그쪽에 일이 마음에 걸려서 그런지 그만 그녀의 귓가에 동방리의 이런 말소리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악언니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무심결에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뜻밖에도 그녀의 뒤에는 정말로 화검상이 나타나 있고 게다가 동방리가 그의 품속에 안겨서 그녀를 바라보며 다정히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악언니는 처음에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다가 이내 너무도 반갑고 기쁜 마음에 즉시 그 두 사람을 껴안고 웃으며 소리쳐 말했다 어머 정말로 당신들이네 한데 이곳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죠 나 때문에 온 것인가요 이곳으로 오는 도중에 생긴 그 심한 우여곡절은 그녀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으니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화검상의 뒤쪽에 동방량이 약간 붉어진 안색으로 서 있었는데 악검님은 뒤늦게 그를 발견하고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며 중얼거렸다 정랑의 저 제자는 갑자기 나를 보더니 수줍어진 모양이네 아니면 혹시 내가 그동안 이상해지기라도 한 것일까 화검상은 다정하게 악검님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아림 그동안 별일은 없었소 악검님은 잠시 생각해보는 듯 하다가 이내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음 별일은 없었어요 그러니 나에 대해 그렇게 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악검님이 이 사람들에게 유인되어 이곳으로 향한지 제법 시간이 흘렀으니 사실 그동안에 어찌 아무런 일도 없었겠는가 화검상 등이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악검님은 하마터면 좋지 못한 위기에 몰릴 뻔했으나 당시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서 그녀는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비록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이들 화산파의 제자들은 으슥한 곳에 이르러 갑자기 음심을 일으키며 그녀를 공격해왔다 악검님이 황급히 장검을 뽑아 들고 반격을 개시했으나 아직 이들 모두를 상대로 이길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꼼짝없이 제압될 뻔했다 그런데 약간 수세에 몰렸을 때 성검양 등은 느닷없이 공격을 멈추고 자기들끼리 무슨 알지 못할 무공에 대해서 논하고 언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어느 경우를 두고 보더라도 대체 그렇게 격전 도중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무공에 대해 논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악검님은 다소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즉시 다시 반격하여 그 중에 몇 사람을 다치게 하고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상황이 그렇게 바뀌자 성검양 등은 이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그녀를 이곳기지 유인했고 이후부터 다시 허세를 부리고 그처럼 떠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악검인 등은 화검상이 나타나자 그만 놀라고 당황해하는 표정이 되어 즉시 전신의 공력을 모두 일으키고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동방리가 주위의 지형을 대강 둘러보고는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이곳은 입구도 비좁고 만일 포위를 당해 공격을 받을 경우에는 곤란해질 것 같아요 어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화검상은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같은 생각이요 하지만 일행이 미쳐 입구 쪽으로 신형을 옮기기도 전에 느다섭 이익과르릉하는 뱅음과 함께 입구 좌우의 기암 절벽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더니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 일행이 밖으로 나가려면 그저 이 사방의 기암 절벽들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골라타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동방리가 입가에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과연 어쨌든 이들은 미리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군요 아니나 다를까 입구가 그렇게 막혀버리자마자 즉시 사방의 절벽위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나타나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섬검양 등 화산파의 제자들은 그것을 보자 일제히 가볍게 안도에 한숨을 내쉬며 슬그머니 뒤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는 아무래도 한쪽 방향으로 우선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소 동방리가 그에 동조하며 말했다 맞아요 이 지형은 과거 용암이 분출되었던 곳이라 만일 누군가가 지하에 가량의 폭략을 설치하여 폭발시킨다면 다시 그 용암이 터져나오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앞쪽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웃으며 화검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으하타타 내놈은 과연 장괴를 부리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그런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말고 우선 내 설명이나 잘 듣는 것이 어떠냐 전면에 절벽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은 바로 다름아닌 백발로인 석숭무였다 화검상은 가볍게 웃으며 일행을 돌아보고는 말했다 우리는 오늘 아무래도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소 악검님이 마주 웃으며 말했다 만일 우리가 한번 시원하게 싸우다 죽는다면 그거야 나쁘지 않은 일이죠 더욱이 정랑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지금 당장 지옥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방리도 웃으며 말했다 저들은 아마도 이 최후의 격전에 만만치 않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우리는 괜찮으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마시고 싸워주세요 동방량은 아무런 말도 없었고 다만 두 눈을 크게 뜬 채 주위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석숭무가 화검상을 향해 다시 말했다 오늘이 바로 내가 죽는 날이다 너는 우선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너의 악행이 극에 이르러 천하의 모든 무림똥도 들이 이 일에 나섰느니라 화검상이 일행과 잠시 얘기를 나누는 사이에 이미 사방의 공간은 그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거의 만여 명은 될 듯한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숫자도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인데 한눈에 보기에도 무림정예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듯하고 게다가 중원의 정사양도 해외 세파들까지 거의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일행은 그저 그 숫자만으로도 위압감을 느끼고 있던 데다가 정사양도의 거의 모든 문파의 사람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사실의 어한이 벙벙해질 지경이었다 2B 컨티뉴 무림야그 무림야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71장 불가능한 일일지는 몰라도 제71장 불가능한 일일지는 몰라도 동방미가 안색을 굳히며 말했다 과연 사파는 본래부터 정파와 한편이었군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째서 이제까지 쓸데없는 소모전을 치러온 것이죠 그건 아무래도 배후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화검상이 가볍게 탄식하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내가 그렇게도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악검님이 의아해하며 동방미에게 말했다 거대한 음모라면 그럼 그건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 동방리는 잠시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말했다 아마도 정사양도를 서로 상장시켜 세력을 약화시킨 바 음 무림제국과 같은 것은 만들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욱 심한 무림말살제계와 같은 것을 사용하여 아주 강력한 대제국을 건설하려고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악검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난 아무래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사람들은 굳이 그러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이곳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대강 문파들에 따라 나누어 세워본다면 우선 소림사 무당파 개방 등이 주축이 되는 정파의 무림인들이 2천여 명이고 수라교 만화교 농림맹 등의 사파물 이민들이 5천여 명이며 포달랍궁 만독궁 공포림혈붕도 환임일교 청조각 등의 해외팔세에서 온 무림인들이 2천여 명이고 마지막으로 천륜무가를 주축으로 한 성모공 1월 신교 현연사 태양마교 도막 검총 등의 세웨팔세에서 온 사람들도 천여 명이나 됐다 이들 개개인이 각파에서 가려 뽑은 정애 중에 정애들이라는 것은 이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가장 놀라운 것은 세웨팔세에서 온 사람들이 무려 천여 명이나 된다는 사실인데 아마도 그들 이야말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세력일 것이다 일행 중에서 만일 조금이라도 심약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저 그들을 보기만 해도 이내 놀라서 혼절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화검상은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다가 이윽고 석숙무를 향해 말했다 일단 이렇게 되었으니 싸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보시다시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인데 그렇다면 먼저 그녀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소? 석숙무는 잠시 생각해보는 듯하다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아무리 간악스러운 자라고 해도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는 법이므로 그 소원을 들어주도록 하지 그러한 말에 따라 문득 화산파의 무리 중에서 악천일 이 앞으로 걸어나와 말했다 내년은 감히 사문과 집안의 법도를 무시하고 그런 인면수심의 대학적과 함께 어울렸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나를 보고자 하느냐 하지만 만일 내년이 지금이라도 과거의 일들을 뉘우치고 개과천선을 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다시 한번 고려해볼 생각이 있다 악검님은 문득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억지로 눈물을 잠고 당당한 어조로 말했다 이분을 감히 인면수심의 대학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다만 할아버지를 설득하고 싶었고 만일 그게 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작별의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보니 할아버지도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군요 대체 이분이 무슨 잘못을 그리 많이 했다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이분은 아직 어느 누구도 헛되이 죽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천일은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흥 저 후레자식을 따라다니더니 너도 어느새 간악한 계집애가 다 되었구나 저 후레자식이 제 어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감히 궤변을 늘어놓을 작정이냐 더 할 말도 없다 잠시 후에 내가 먼저 내년을 처단할 것이다 동방미가 악검님에게 나직한 음성으로 말했다 저 사람들의 말에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악언니 저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말이나 명분이라도 지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악검님은 다시 말했다 알게더요 나도 이제부터는 화산파의 사람도 아니고 또한 할 아버지와도 인연이 끊어진 것으로 하겠어요 이것은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니 당신들은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세요 화검상은 석승무를 향해 다시 말했다 자 이제 그 일도 매듭이 된 것 같으니 그만 정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어떻겠소 설마 하니 지금 이곳에 당신과 같은 졸개들만 온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게 인사를 시켜주지 않겠소 석승무는 그 말에 크게 노한 듯이 눈썹을 치켜세우며 소리쳤다 뭐 뭐라고 내놈이 감히 나에게 졸개라고 말을 했느냐 그때 문득 허공에서 우렁찬 웃음소리와 함께 일단의 사람들이 천천히 내려오더니 중간쯤에서 신형을 멈춰세우며 한 사람이 말했다 과연 소문대로 대단한 녀석이로구나 다만 지나치게 미련한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하하 그래도 귀엽게 봐줄 만한 점이 있기는 하도다 악검님 등은 그 엄청난 기세로 보아 필시 천수자가 나타난 것 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난 사람들의 숫자는 모두 7명이었고 천수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세외팔세의 주인들 중 다는 7명이었다 성모궁의 궁주 광한성모와 성수곡의 곡주 성수신의 그리고 검총의 충조 청검성자와 도막의 막주 도황제 태양마교의 교자 성태양존자와 1월신교의 교주 1월신성 그리고 현연사의 사주 현연노사였다 지금 말한 사람은 그 중에서도 도황제 곽철산이라는 사람인데 나이는 이미 300세를 훨씬 넘어서 있고 무공은 광검의 경지이며 그래서인지 머리끼락이 기이하게도 자색을 띄고 잇었다 화검상은 즉시 그쪽을 올려다보면서 가볍게 폭권하며 말했다 여러분의 명성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소이다만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 실로 영광이외다 성수곡의 곡주 성수신의 황화순 이 문득 전음으로 말했다 내가 보기에 자네는 매우 아까운 인재일세 지금의 정세는 결코 자네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니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항복을 하고 순순히 우리를 따르는 것이 어떻겠나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자네가 장차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을 내가 보장하겠네 노란 색깔의 머리를 하고 있는 그 노인은 세외팔세의 주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그 중에서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에 이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자 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화검상으로서는 정작 이 모든 사태를 지휘하고 있는 천수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왠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화검상은 말했다 당신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미 이 길에 들어서 있으니 나를 설득할 수는 없을 것이오 나는 그보다 이제부터라도 당신들이 과거의 잘못을 미우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하고 권하고 싶소 아름다운 백발을 하고 있는 노파 광한 성모가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정말로 광호 한 놈이로구나 내놈의 눈에는 이 많은 선배 고인들이 바지저고리 정도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냐 성수신의 황호순이 다시 전음으로 말했다 자네의 무공이 우리보다 낫다는 것은 일단 인정하겠네 아니 그것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말이네 하지만 자네가 과연 우리 7명의 합공을 막아낼 수 있을까 좋아 자네의 실력이 그야말로 상상외로 대단해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치세 하지만과 영 그렇다고 해도 저 많은 사람들이 자네의 일행을 해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 허허게다가 자네의 진정한 상대자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말일세 화검상은 전음으로 그에게 말했다 천수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점이 뭐가 그리 대단하단 말이오 설마 하니 그 한 사람의 능력이 당신들 7명보다 더 강하다는 말이오 황호순은 미소하며 전음으로 대꾸했다 좋아 기왕 말이 나왔으니 그 얘기도 해주기로 하지 자네가 애기를 듣는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으니까 말일세 사실 허허 이 산의 지하에는 자네의 예측을 뛰어넘을 만큼의 엄청난 폭략이 숨겨져 있네 그것이 터진다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고 그 열쇠를 바로 그가 가지고 있네 이제 알겠나 게다가 그는 이제 잠시 후면 이곳에 나타날 걸세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무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3권 제 71장 1 화검상은 비록 아직 태어난 표정을 짓고 있었으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고 엄청난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이 일의 모든 지휘는 천수자가 아니라 그 배후인 팔선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황화순은 아직 자세히 모르고 있는 듯하지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키고 또한 지하에 엄청난 양의 폭략을 숨겨두었다는 것은 아주 심상치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많은 양의 폭략이 터지면 당연히 지하에 용암도 터져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화검상은 비단 자신과 일행을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눈앞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도 동시에 보호해 주어야 한다 만일 화검상이 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화검상은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팔선에게 용하노인의 존재를 다시 의심하게 하고 또한 그들이 강으로 나서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차라리 그가 황화순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은 것도 다 훨씬 못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 그도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되니 알고서도 방치한 것보다 훨씬 그 책임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기실화검상의 지금의 무공은 그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대략 세외 8세 주인들의 세 배 가까이 될 것 같았다 그렇다면 실로 황화순의 말대로 현재의 세외 7세의 주인들을 상대하는 것만도 벅찰 터인데 엄청난 위력의 폭발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일행과 이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보호하고 게다가 뒤를 이어 나타날 천수자마저 상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그야말로 죽으라는 소리와도 같고 동방리의 말대로 무림 말살찌게의 책임을 화검상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화검상은 잠시 무거운 기색으로 생각해 보는 듯하다가 이윽고 황화순에게 전음으로 다시 말했다 그러한 말씀은 고맙지만 당신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소 그 말은 사실 아주 의미심장하여 황화순이 아닌 그것을 듣고 있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이었지만 정작 전음을 들은 당사자인 황화순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내 눈살을 찌푸리며 전음으로 대꾸했다 정말 자네는 광호하군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은 권하지 않겠네 어느새 장래의 상황은 다시 변화하여 세월팔세의 사람들을 주축으로 그 마녀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행을 향해 점차로 쇄도해 들어오고 있었고 무시무시한 살기가 더욱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이들의 공격은 아까 그 흑루의 살수들의 결코 비알바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공세가 막 적극적으로 변하려는 순간 화검상은 문득 광검을 일으켜서 일행을 감싸는 한편 즉시 함께 7세의 주인들이 있는 공중으로 날아올라갔다 비록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결론이기는 하겠지만 화검상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많은 지상의 사람들에게는 의외의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화검상이 그렇게 일행을 모두 백색의 상서로운 광채로 휘감은 채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자 지상의 사람들 중 대부분은 거의 일행을 향해 공격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당연히 황화순을 비롯한 그 7세의 주인들은 즉각 화검상을 향해 광검으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갑자기 하늘에 온갖 빛깔의 눈부신 광채들이 번쩍이기 시작했고 그 대부분은 일제히 화검상이 펼쳐놓은 백색 광채의 막에 부딪혀 흡사 무시무시한 불꽃이 터져나가는 것과도 같았다 비록 지상의 사람들은 대개가 무림에 상당한 고수들이었지만 대부분이 그 눈부신 광채들 때문에 도저히 공중의 상황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 동방리와 악검님 등은 그저 자신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이내 화검상의 모습이 뭔가 심상치 않게 변해가는 것을 보고 놀라기 시작했다 이 순간 화검상이 어떤 무공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어도 안색이 점차로 창백해져가고 이어 입가에서 선열이 조금씩 배어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상하게도 지금 화검상은 비단 불리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수세에 몰려 있었으며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은 거의 화검상 본인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그는 아까 말을 했고 이제는 실상 그 팔선이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여유를 부린다는 것은 가히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겠지만 화검상은 그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비록 불가능한 일일지는 몰라도 일단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화검상의 입가에서 피가 울컥하고 한 사발이나 쏟아져 나왔으며 이어 계속해서 선열이 줄줄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악검님 등의 일행은 더욱 놀라서 넋을 일을 지경이 되었고 그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는 도리어 자신들 애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본래 광검이란 한 사람의 공격도 무서운 것이거늘 이렇게 계속해서 일곱 사람의 공격을 그냥 받아내고만 있으니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오히려 아직 죽지 않은 것이 이상할 지경이라고 해야 할 것이었다 화검상의 몸은 일각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이제는 피를 쏟다 못해 안색이 새파랗게 변한 채 옆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또 한 광검의 막이 점차로 열버져 가는 것 같았다 일각 2, 여삼추라는 말도 있지만 이처럼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의 일행의 심정이란 그 일각이 최소한 30년은 되는 듯했다 그리고 이윽고 화검상의 몸이 금방이라도 쓰러질듯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그는 마치 지나치게 무거워져서 들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어올리더니 가볍게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일행은 마치 백색의 서광이 강렬하게 증폭되어 사방으로 헤일처럼 밀려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는 왠지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 같았다 악검님 등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 어느새 화검상은 다시 몸을 똑바로 세우고 있었고 안색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본래처럼 다시 평온해 보였다 이제 전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일행은 다음 순간 상황을 분명히 알아보고는 내심 크게 기뻐하며 소리쳤다 이겼구나 이겼다 아아 이겼다 지금 7세의 주인들은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모 두들 표정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넋이 나간 듯한 눈빛들을 하고 있었다 최소한 다시 공격을 하지 않고 있는 것만 봐도 그들이 이미 패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이다 문득 그 중에서 성태양 존자가 먼저 입에서 피를 내뿜으며 아래로 떨어져 내리자 이럴 신성 이 뒤따라 떨어져 내리며 크게 분노한 기색으로 소리쳤다 대체 천수자는 왜 여태 가만히 있었던 게야 왜 여태 나타나지도 않았느냐 말이야 보아하니 그들은 아직 화검상에 의해 죽을 정도의 치명적인 부상은 입지 않은 모양이었다 하지만 재개할 수가 없어졌기에 그 정도로도 이미 그들은 치명적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는 화검상의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있었다 나머지 사람들이 이어 그렇게 차례차례 아래쪽으로 떨어져 내리고 나서 역시 가장 늦게까지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은 황화순이었는데 그는 문득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정말 대단하군 나도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네는 운도 매우 좋은 것 같군 그래 어쨌든 자네의 승리일세 황화순까지 그렇게 추락하고 나자 이윽고 화검상은 천천히 광검의 막을 거두며 일행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서기 시작했다 비록 그의 의복은 자신이 흘린 피로 가득 물들어 있어 흉해 보였지만 그것은 가히 승리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었고 안색은 밝아 보였다 지상의 사람들은 아직 거의 부상을 입지 않아 멀쩡했지만 이제는 감히 어느 누구도 화검상과 그 일행을 향해 손을 쓸 엄두를 내지 못했다 7세의 주인들도 화검상에게 당할 수가 없었는데 제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그들이 어찌 그의 상대가 되겠는가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미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으니 어떻게 해볼 생각도 나지 않을 것이다 이윽고 신법을 펼쳐 밖으로 신형을 옮기면서 문득 악검님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화검상에게 말했다 정랑 대체 그 천수자는 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나타났다면 상황은 또 달라지 않았을까요 화검상은 이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 아마도 그는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일지도 모르오 하지만 그러한 대답과는 달리 왠지 지금 그의 두 눈은 마치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깊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격전이 끝나고 나서 사흘 동안 화검상은 부상을 치료하느라 동굴 속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일행에게는 아주 평화로운 시간이 흘러갔다 비록 산중이라 그것을 잘 느낄 수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 격전 이후에 세상이 갑자기 크게 변한 것 같았고 간혹 가까운 마을에 내려가 봐도 그러했다 일행에게는 이렇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마치 현실이 아닌 꿈속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화검상은 어째서 굳이 아직 그 동굴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직은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아직 건재한 천수자부터 제거해야만 할 것이다 세외 7세의 주인들을 제압한 이후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도 왠지 화검상의 태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신중해 보이고 마치 이번에야말로 진짜 최후의 결전을 치르게 되는 것처럼 더욱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와 더불어 달콤한 사랑을 즐기고 싶어하는 악검님 등에게는 그것이 다소 불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녀 등은 아주 즐겁고 평화롭게 그 시간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 사흘도 지나고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무렵 갑자기 동굴로 낯익은 한 여자가 찾아왔다 그 여자는 바로 다름 아닌 남궁설환이었다 남궁설환은 여전히 표정이 냉랭했지만 그래도 눈빛이 어딘가 이전과는 달리 다소 부드러워 보였는데 밖으로 나온 화검상을 보자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하고 몸을 돌렸다 당신이 만일 그 약속을 지키겠다면 지금 나를 따라와요 너무나도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다소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화검상은 이내 서둘러 준비한 다음에 일행과 함께 그녀의 뒤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남궁설환이 화검상 등을 데려간 곳은 동굴과는 제법 거리가 먼 강가였는데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수면에서는 희미한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런 곳이라면 의뢰의 열정에 사로잡힌 청춘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기에 적당할 것이고 게다가 지금은 시간적으로도 알맞다고 할 수 있었다 악검님 등은 남궁설환이 누렇게 변한 갈대밭에 몸을 숨기고 언덕 위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소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표정이 상당히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감히 입을 열어 말을 건네지 못했다 과연 아니나 다를까 잠시의 시간이 지나자 이윽고 가벼운 기척과 함께 그 언덕 위에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이어 다시 그 남자의 앞으로 한 여자가 나타났다 일행은 그 남자가 바로 다름 아닌 남궁설환의 오빠인 남궁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상대인 여자의 얼굴이 낯설 뿐만 아니라 대단히 아름답고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자태가 매혹적인 것을 보고 과연 누구일까 하고 궁금해졌다 말할 것도 없이 그 절세적인 미모를 가지고 있는 남자는 운빙약으로 흔히들 운속운주라고 불리는 여자였다 악검님 등은 그 잘생긴 두 남녀가 필시 이제부터 사랑을 속삭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실상 그 두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로 아주 살풍경하고 기이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는 않았으나 남궁신은 연심 뭐라고 그녀에게 말하며 애원을 하는 것 같았고 반대로 그 운빙약은 차가운 표정으로 화를 내며 소리치고 있었는데 급기야는 그녀는 남궁신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뺨을 철썩 후려치는 것이 아닌가 세외 8세의 하나인 성모공의 사람답게 운빙약은 남궁신보다도 오히려 무공이 더 높아 보였고 남궁신은 그래서인지 전혀 그녀의 손을 피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뺨을 얻어맞아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남궁설화는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순간 크게 분노한 기색이 되어 오른손으로 장검의 손잡이를 세차게 잡으며 전음으로 화검상에게 말했다 자 이제 그녀가 왜 죽어야 하는지도 알겠죠 어서 가서 그녀를 죽여요 나는 당신이 이 일만 마치면 이미 약속한 대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겠어요 실상 알고 보니 그녀가 굳이 운빙약을 죽이려는 것은 그녀자 신의 일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녀의 오빠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보아하니 남궁신은 운빙약을 깊이 사랑하여 구애를 하고 있으 나 반대로 운빙약은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를 매몰차게 박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남궁설화는 본래 그녀의 오빠를 오랫동안 짝사랑해 왔었는데 이제 그 오빠가 다른 여자에게 그와 같은 수모를 겪게 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 같았다 아마도 그녀는 미리 손을 써서 그 두 사람을 은밀히 이곳으로 불렀을 것이고 하지만 그녀의 오빠에게 이 일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화검상은 잠시 생각해 본 후에 웃으며 말했다 알겠소 하지만 이미 그냥 도와주겠다고 한 것이니 그러한 조건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오 남궁시는 따기를 한 대 얻어맞은 후에 화가 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으나 이내 그것을 참고 다시 그녀를 설득해보려고 억지로 입가에 웃음을 지어보였다 하지만 미처 그가 다시 말을 꺼내기도 전에 느닷없이 옆에 한 낯선 청년이 나타나더니 운빙약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바로 운속운주라는 나쁜 계집이냐 과연 내 동생이 홀려서 죽을 만큼 여우같은 계집이로구나 하지만 오늘 나를 만났으니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청년은 물론 조금 전에 변장을 하고 이쪽으로 온 화검상이었다 운빙약은 이 청년의 말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금 전에 그가 나타나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소 놀라 잠시 그를 주시하다가 눈꼬리를 치켰뜨며 말했다 내놈은 또 어디서 온 미친놈이기에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남궁신은 이미 조금 전에 운빙약에게 얻어맞은 왼쪽 뺨이 벌겋게 부풀어 올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내심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참지 못하고 화검상에게 말했다 실례지만 귀하는 누구기에 운소적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는 것이오 만일 무슨 오해가 있다면 좀 더 예의를 갖추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소 화검상은 고개를 돌려 남궁신의 왼쪽 얼굴을 일부러 조소하는 듯이 바라보다가 짐짓뜨악한 표정을 대꾸했다 오해는 무슨 오해요 무공수련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내 동생 이 상사병을 앓고 있었고 또한 사흘 전에 그 때문에 죽었는데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오 만일 내 동생이 유언으로 저 여우같은 계집을 죽이지만은 말아달라고 당부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저 얼굴만 망가뜨리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오 남궁신은 그가 자신의 심하게 부풀어 있을 듯한 왼쪽 얼굴을 놀리는 듯이 바라보고 있고 또한 그의 말이 다소 일리가 있는지라 그만 대꾸를 못하고 또 얼굴만 더욱 붉어지고 말았다 움빙약은 조금 전에는 비록 즉각적으로 욕설을 퍼붓기는 했으나 아무래도 이자의 무공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여 안색을 고치고 반쯤 냉소하며 말했다 내놈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헛소리를 짓궈야 되느냐 혹시 다른 더러운 속셈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냐 화검상은 그녀를 다시 바라보며 무표정한 기색으로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는 알 필요가 없다 또한 내가 무엇 때문에 너와 같은 계집에게 다른 속셈을 품겠느냐 나는 다만 천하의 또 다른 나의 동생 같은 자가 나타나게 될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너의 얼굴을 훼손시키기로 했으니 너는 스스로 이제까지의 너의 행실을 원망해야 할 것이다 말과 함께 화검상은 슬쩍 손을 뻗어 그녀의 혈도를 제압하려고 했고 운빙약은 이미 당연히 전신의 공력을 모두 끌어올려 그에 대비하고 있었으므로 즉각 나직하게 코웃음을 치며 반격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분명히 그녀는 화검상의 그 가벼워 보이는 수법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느새 그는 간단히 그녀의 손목을 잡고 맹문을 제압해버리는 것이었다 운빙약은 이에 그만 경악하여 눈을 크게 뜨고 안색이 변하며 소리쳤다 내놈은 대체 어디서 온 누구냐 내놈의 동생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나를 만났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짐직 가볍게 탄식을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 동생이 언제 어디서 너와 같은 계집을 만나게 되었는지는 나도 아직 듣지 못했으니 모르겠다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사실 이런 일은 가슴이 아프기는 하지만 모두를 위하는 일이니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을 것이다 운빙약은 일단 무공으로 당할 수 없겠기에 안색이 새파랗게 변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는데 순간 화검상의 뒤에서 남궁신이 장검을 뽑아들고 공격을 해왔다 화검상은 그것도 이내 간단히 옆으로 피하는 동작으로 무산시킨 뒤에 지풍을 날려 그의 혈도를 제압하고 나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한 일이군 설마 하니 당신은 고작 저 여자의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내던지겠다는 말이오 나는 본 내 동생의 유언 때문에 이 여자는 죽이지 않기로 했지만 만일 다시 내 동생과 같은 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예 처치해버리기로 했소 음 당신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남궁신은 자신의 검법을 간단히 무산시켜버리는 그의 무공에 대해서 놀라워하다가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눈을 감고 말했다 나는 이미 패했으니 더 할 말도 없을 것이오 당신의 뜻대로 하시오 화검상은 이에 지풍을 날려 먼저 운빙약의 혈도를 제압한 뒤에 알 수 없다는 듯이 남궁신의 앞으로 가서 장검을 빼앗아 들고 짐짓 그의 목을 배려는 듯이 마악목에 들이대다가 문득 고개를 가로저으며 시선을 돌려 다시 운빙약을 향해 말했다 아무래도 이 방법은 그다지 현명하지 못한 것 같소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는 그래도 얼굴을 훼손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소 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고 게다가 이 사람은 보아하니 상당히 아까운 인물인 것 같은데 말이오 만일 낭자가 대신 자신의 얼굴을 훼손시킨다는 것을 원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꿀 용예가 있소 To be continued 제 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72장 세월은 유수와도 같이 제72장 세월은 유수와도 같이 운빙약은 냉랭하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나는 내놈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내놈의 무공이 아무리 괴상하다고 해도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으냐 흥랑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럼 나도 할 수 없는 일이지 화검상은 그만 안색을 짐짓사늘하게 변모시키고는 이번에는 정말로 남궁신의 목을 배려는 듯이 검을 들이밀다가 문득 다시 그것을 멈추고 지풍을 날려 운빙약을 혈도를 풀어주며 말했다 나는 비록 이 사람에게 손을 쓰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낭자를 그냥 보내기는 하지만 아주 미워하고 있소 따라서 이와 같은 남자의 죽음을 낭자가 보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자 낭자는 먼저 갈 길을 가도록 하시오 이때 남궁신의 목에는 검에 의해 약간의 상처가 생겨서 선혈이 조금씩 배어 나오고 있었다 운빙약은 이에 다소 뜻밖이라는 듯이 화검상과 남궁신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이내 차갑게 냉소하더니 소리치며 신형을 날려 사라져 가기 시작했다 내놈은 정말 멋모르고 함부로 날뛰고 있구나 호호하지만 나중에 다시 나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오늘의 이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윽고 운빙약이 그렇게 멀리 사라져버리고 나자 문득 남궁신은 눈을 뜨고 화검상을 바라보더니 고소하며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연극이 그다지 고명하지 못한 것 같소 나는 이미 스스로의 잘못을 인식하고 있으니 이제는 그만 검을 내려놓아도 좋을 것이오 화검상은 우선 그의 혈도를 풀어주고 장검을 되돌려준 다음에 자신의 역용수를 해제하여 욕모를 본래대로 회복시키고서 짐짓 정중하게 폭건하며 말했다 응 용서하시오 나는 별로 이럴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부득이하여 이렇게 되고 말았소 하하 부디 기분이 많이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소 남궁신은 자신의 목에 생긴 상처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화검상을 바라보다가 문득 다시 고소하며 말했다 이건 나의 잘못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을 것이오 그러고 보니 당신은 아주 낯이 있구려 혹시 최근에 더욱 유명해진 소강생 화공자가 아니시오 화검상은 짐짓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본래 나는 미친 녀석이니 이러한 주제넘은 짓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오 하하 그보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분 나쁘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나와 친구가 되는 것이 어떻겠소 그때 문득 뒤쪽에서 가벼운 기척이 일며 누군가가 창노한 음성으로 웃으며 말했다 당금의 천하에서 화공자만큼 훌륭한 분이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그분과 친구가 된다면 그야말로 행운을 만난 것이다 남궁신이 급히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그곳에는 방금 전에 말한 남궁세가의 가주 제왕건로 남궁조능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있었으므로 크게 안색을 붉히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거 큰일이군 내가 아까 벌인 일들을 이분들이 모두 다 보셨을 것 아닌가 지금 그곳에는 남궁세가의 사람들 이외에도 제갈세가 아미파 등의 여러 다른 문파의 사람들도 있었고 게다가 남궁선왕과 화검상의 일행은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었다 화검상은 즉시 남궁조능 등을 향해 가볍게 미소하며 폭권과 함께 말했다 하하 소생이 멋대로 저지른 일들을 여러분이 이미 보셨을 터이니 정말 부끄럽군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을 감안하셔서 심하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여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문득 창궁검신남 궁원도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화공자 미안하지만 지금 기니 의녴드릴 일이 있소이다 잠시 저쪽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겠소 화검상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소생은 이미 죄를 지었으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지요 심하게 잘못을 탓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 한적한 곳에 이르게 되자 남궁원도는 가볍게 우듬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우선 화공자의 승리를 축하드리고 또한 그리하여 무림의 앞날을 밝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이오 이제 화공자는 무림의 영웅이 되셨으니 감히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을 것이오 화검상은 웃으며 말을 받았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한데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은 제게 무슨 다른 조언이라도 해주시려는 것입니까 남궁원도는 약간 정색을 하더니 말했다 이미 그 황봉왕 황랑자에게서 우리 심풍예에 대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오 사실 미리 말해주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앞으로 사심없이 화공자의 모든 일에 협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오 그리고 화공자도 아마 우리가 조금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호 화검상은 이들이 바로 이전에 황봉왕이 말했던 그 심풍예의 실체라는 말을 듣고 놀라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남궁원도의 말에 의하면 이 심풍예는 남궁세가와 제갈세가 그리고 아미파와 달마아원 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세력이 놀랍게도 이미 정사 중간에 동신맹애까지 이어져 있다고 했다 사실 남궁원도의 말 그대로 비록 화검상의 능력이 대단하여 적들의 기세를 꺾어버렸다고는 해도 천하의 정기를 회복시키려면 그 혼자서는 잘되지 않을 것이다 소생이 비록 어쩌다 운이 좋아서 한 차례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힘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뒤에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남궁원도는 웃으며 화검상의 손을 잡더니 말했다 고맙소 우리는 사실 화산파의 과거에 불행했던 일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덜어 그 일에 본해 아니게 끼어들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크게 미우치고 있는 상황이오 그런데 화공자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대의를 위해 포용해 주시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소이다 그리고 황랑자는 본래 우리 심풍회에 가입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역시 대해를 위해서 나서주었으니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오 그녀는 가능하면 화공자가 철륜무가와 성수국 등의 문파를 완전히 말살시키지는 말아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소 아직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주시겠소 화검상으로서는 본래부터 더 이상 세외팔세 등을 해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것이므로 황봉왕의 그런 부탁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도 했다 화검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문득 남궁서로안이 일행과 함께 이쪽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남궁원도는 즉시 손짓을 하며 그녀를 불렀다 완아 어서 이리로 오너라 화공자 무슨 일이든지 명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오 특히 이번에 무림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일에는 더욱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오 그래서 말인데 마침 화공자도 저 아이를 싫어하지는 않는 듯하니 저 아이를 첩실로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겠소 만일 평상시였다면 화검상은 당연히 이를 사양했을 것이지만 지금 이 자리는 신풍회와 화검상이 마주 앉아있는 중요한 자리나 다름이 없는 것이기에 그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하게 나오는 것이고 간단하게 생각해버릴 일이 아니었다 하하 저는 이미 두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처지인데 혹시 그녀가 저를 지나치게 염치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남궁설화는 가까이 다가와다소 상기된 안색으로 은근히 두 사람의 표정을 살피다가 문득 기이하게 웃으며 말했다 혹시 당신은 아직도 내게 흑심을 품고 있다가 지금 이런 것을 핑계로 하여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화검상은 다소 어색한 듯이 웃으며 말을 받았다 나는 아까 그만 낭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 일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소 남궁설화는 문득 안색을 붉게 상기시키더니 약간 주저하며 대꾸했다 저도 사실은 그럴 작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매듭을 잘 지었으니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화검상은 문득 약간 정색을 하고 그녀를 바라보며 전음으로 말했다 최근에 나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것들에 구애되지 말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전에 내가 당신에게 접근한 것은 그러한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오 지금 내가 그저 정략적인 것을 핑계로 삼아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고 생각해도 좋소 나와 혼인을 해주지 않겠소 To be continue 무림야그 워하 무림야그 출력일 98, 11, 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 72장 1 남궁설화는 이에 얼굴을 홍당무처럼 빨갛게 물들이더니 그만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남궁원도가 그것을 보자 껄껄 대소를 터뜨리더니 신법을 펼쳐 사라져가며 말했다 하타타 이거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공연이 늙은이가 너무 주책없이 오래 있었나 보군 그럼 나중에 봅시다 화공자 악검임이 다른 두 명과 함께 멀찍이 서서 바라보고 있다가 이 내 모든 것을 눈치채고는 얼른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족이 더 늘어나게 되었군요 남궁랑자와 한 가족이 되어서 기뻐요 하지만 정랑 당신이 앞으로 우리 세 사람 이외의 부인을 더 맞아들이는 것은 싫어요 만일 그런다면 나는 정말로 혼내주고 말 거야 화검상은 그만 대꾸할 말이 없어져서 시선을 돌리다가 겨우 말을 받았다 어서 그만 돌아가도록 합시다 천수자를 상대할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하겠소 아무래도 어떤 도와줄 세력이 있다는 것은 편리한 일이다 그로부터 사흘 후 아침에 화검상은 드디어 천수자와 대결을 하기 위해 그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었다 이번에도 화검상은 무공이 없는 동방리를 안아들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각기 신법을 펼쳐 그의 뒤를 따랐다 어느새 사방에는 흰 눈이 내려서 제법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비록 때 일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런 험한 산 중에서는 그다지 빠른 것도 아닐 것이다 수십 개의 크고 작은 계곡들과 산등성이들을 지나 천수자가 있는 곳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문득 화검상은 낯익은 두 사람이 자신의 앞을 막아선 것을 볼 수 있었다 바로 다름 아닌 그의 무침 풍기월과 그녀의 제자인 역거머리였다 그녀들은 모두 새하얀 백색의 의복들을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눈 속에서 금방 나온 사람들처럼 순결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하나같이 새파랗게 빛나고 있었다 화검상이 걸음을 멈추자 풍기월은 즉시 그의 앞으로 날아오더니 눈 위에 그대로 엎드려서 두 팔로 그의 다리를 껴안으며 말했다 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어서 천수자에게 항복하고 모두가 잘 살도록 하자꾸나 그 어른도 이미 그것을 허락하셨단다 우리도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너를 잘 위하고 보살펴주마 내가 원한다면 내 할아버지의 명예도 회복시켜주고 또한 내 선친의 무덤도 잘 만들어주도록 하겠다 이 모든 것을 에미가 보장하마 설마 하니 너는 이 에미의 말을 못 믿는 것은 아니겠지 화검상은 아무런 말도 없이 모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치 먼 산을 보고 있는 듯 표정이 공허해 보였다 풍기월은 고개를 들어 그러한 화검상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더욱 그의 다리를 세척에 껴안으며 애원했다 천수자의 무공은 정말로 대단하여 너는 결코 그 어른을 당해낼 수가 없단다 그래서 이 에미가 순전히 너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얘야 비록 내가 그동안 내게 못할 짓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아직 너의 어머니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온갖 고생을 다 겪으며 너를 낳아 젖을 먹여 길러주었고 또한 너의 대소변을 다 받아주었다 나의 그러한 은혜를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이 한 가지 소원만은 들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부터 오직 너와 잘 사는 것만이 내 소원인데 설마하니 이 에미의 하나뿐인 소원도 마다할 생각이냐 이 에미는 이제 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단다 으흐흐 상하야 상하야 제발 이 에미를 살려다오 과거의 잘못을 모두 빌테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화검상은 고개를 들어 전면을 바라보더니 그만 내심 크게 탄식하며 속으로 주물거렸다 저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해드리려고 해도 돌이키는 것이 이미 늦었습니다 풍귀월은 다시 소리쳐 말했다 얘야 내가 이미 과거의 모든 잘못을 사과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너도 한 말이다 이 에미의 부탁이라는 것은 고작 그렇게 쉬운 것인데 너는 그저 약간 굴복하는 것이 싫어서 이 에미의 부탁을 거절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렇게 한 번만 굴복한다면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이고 만일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모두가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설마 하니 호호 너는 이 에미를 정말로 죽이려는 것은 아니겠지 화검상은 그렇게 계속 서 있다가 이윽고 말없이 앞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풍귀월은 강하게 그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녀의 힘으로 그를 저지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그만 그를 놓치고서 그 자리에 쓰러지며 목소리를 높여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더러운 후레자식 놈 감히 이 에미마저 죽이려 드는 간악스러운 놈의 자식 과연 내 놈이 앞으로 얼마나 잘 살게 될지 두고 보겠다 내 놈을 끝까지 저주할 테다 장차 내 놈의 살이 썩 어문들어져서 죽게 될 때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서 영겁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다시는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인간 갓니아는 더러운 후레자식 놈 풍귀월이 그렇게 눈 위에서 뒹굴면서 악을 쓰며 욕설을 퍼붓고 있을 때 역검월은 그녀에게 달려가 부축하며 역시 화검상의 뒷모습을 향해 원한 맺힌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정도 나아갔을 때 문득 악검님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정말로 산다는 것은 간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자신이 나쁜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것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그리하여 만일 그것이 끝까지 간다면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일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그런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대체 어찌 된 연휴일까요 그것은 혹시 전생의 업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드디어 화검상은 한 사람과 마주세되었다 이 사람은 천하제일가의 주인이며 과거에는 천하제일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사람이다 천수자는 은빈 머리카락을 바람결에 가볍게 휘날리며 화검상을 향해 말했다 나는 이전에는 설마하니 내가 이렇게 나와 마주서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것이 나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해야 하겠지 허허허 그렇다 내가 바로 너의 가문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장본인이다 무림제국이라 허허 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느냐 화검상은 그저 조용한 표정으로 그를 주시할 뿐 대꾸하지 않았다 지금의 천수자는 비롯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해 누나 왠지 눈빛이 다소 초췌해진 것 같고 크게 낭망한 것 같은 기색이었다 우리 천륜무가는 오랫동안 은자직에 머무르며 천하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별로 생각해주지 않았고 또한 우리는 천상절맥에 의해 자구만 수명이 줄어들고 있다 허허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말이냐 화검상은 이윽고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어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호 천수자는 고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실로 더 이상 그런 말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겠지 허허허 좋다 너는 내가 보기에 고금에 다시 없을 기재일 것이다 실로 너와 같은 적수를 만나서 한 판 싸우다가 죽는 것도 어쩌면 의미가 있는 일이겠지 그럼 시작하도록 하자 문득 가벼운 삭풍이 불허와 주위의 눈발을 휘날렸고 그 순간에 천수자는 오른손을 내밀어 옥색의 광채를 발출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광검이었다 일순 그 옥색의 광채는 주위를 뒤덮은 눈에 반사되어 그야말로 더욱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화검상을 짓눌러가는 것 같았다 화검상은 오른손을 내밀어 허공에 그저 간단한 건법을 전개하는 듯이 가볍게 휘저었는데 순간 놀랍게도 그의 그러한 동작으로부터 한 송이의 상소로운 광채를 지닌 매화 모양의 강기가 생겨나더니 흡사 나비처럼 너울거리기도 하고 크기가 사람만큼이나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도 하면서 마치 살아 있기라도 한 듯이 움직이며 천수자를 향해 날아가는 것이었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매화송이와도 같은 기이한 감기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듯한데도 능히 천수자의 광검을 막아내고 그것을 흡수하거나 파해하여 무력화시키면서 점차고 그의 몸을 덮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천수자와 같은 빠른 신법의 소유자라면 충분히 그것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이내 그 매화감기에 뒤덮였으며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실로 한때 천하제일인으로 군림하며 만인을 지배하려고 했던 자의 최후치고는 정말로 허망한 모습이었다 천수자는 전신의 칠공에서 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화검상을 향해 놀란 시선으로 말했다 이 이건 무슨 무공이냐 화검상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담담한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건 화산파 매화검법의 또 다른 모습이오 천수자는 그만 크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입을 딱 벌리다가 이어 실소를 하며 말했다 화산파의 매화검법이라고 허허 좋다 정말 좋다 정말로 훌륭한 무공이로구나 허허 이런 말도 안 되는 To be continue 무리미아그 워하 무리미아그 출력일 98-11-20 제목 화산문화 2부 세권 제72장 2 천수자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화검상이 이윽고 신형을 돌리자 악검님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그 어액에 달려와 안기며 말했다 정랑 정말 잘됐어요 이로써 모든 일이 해결된 세미로군요 하지만 호호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 무렵에 거기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8명의 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빌어먹을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만 것이 아닌가 차라리 지금 저 녀석을 제거해버리고 곧장 천하를 지배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흐흐 그렇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자네가 한번 그것을 시도해보지 그러나 우라질 그럼 용하노인이 살아있다면 나만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자네들은 뒤에서 가만히 앉아 잇속만 챙기게 될 것인데 흐흐 내가 바보인 줄 아는가 어쨌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된 것은 지금이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이겠지 으흐 내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때 석장생이 폭략을 터뜨리려고 할 때 그냥 두었어야만 했던 것 같네 만일 그 이를 두고 모른 척한다면 나중에 용하노인이 정말로 나타난다고 해도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흥 정말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어째서 그대 폭략을 제거하는 것을 찬성한 것이죠 이히히히 그러니까 말인즉 그렇다는 것이요 사실 용하노인은 신비한 사람이니 우리가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는 없는 일이지 하지만 정말 아깝군 당시 석장생은 은근히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 우리가 폭략을 제거한 것 같자 실망하고 돌아갔던 것 아닌가 그런 좋은 기회가 또 다시 올 수가 있을까 아니야 우리는 그 일도 일단 잘한 것 같소 저 화검상이라는 녀석이 갑자기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모두 크게 놀라서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는가 말이오 과연 저 녀석에게 믿는 구석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애초에 그와 같은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사람은 용하노인밖에는 없다고 봐요 그의 뒤에 용하노인이 있었으니까 자연 그는 태연히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죠 나는 용하노인이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어요 흐흐 그나저나 저 어린 녀석의 능력이 정말 갈수록 대단해지고 너무나도 진척이 빠르단 말이야 이러다간 우리가 오히려 저 어린 녀석에게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으히히 화선은 좋겠소 이미 저 녀석의 애인이 되어버렸으니 장차 저 녀석이 성장한다고 해도 화선만은 해치지 않을 것이 아니오 뭐라고요 그러는 당신들은 그럼 그에게 각기 조금씩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나 역시 그를 한번 시험해보려다가 그 만일이 그렇대고 만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는 용하노인과 성격이 비슷하여 결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음 천선 당신이 보기에는 어떻소 잠시 후에 천선이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내가 보기에 저 화검상이라는 아이는 용하노인의 제자가 분명한 것 같소 설령한이라고 해도 저런 무공을 보면 용하노인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겠지 그러나 용하노인은 결코 우리처럼 오래도록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은 아님으로 우리에게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할 것이오 우리의 수명은 그렇게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길다고 할 수가 있지 따라서 이번에 일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계속 지시하며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오게 될 것이오 흐흐흐 하긴 그렇군 그럼 우리는 이만 모두 각자 흩어지도록 합시다 한데 우리가 다시 만날 때는 밤이 좋겠소 낮이 좋겠소 나는 아무래도 낮이 좋겠는데 말이야 3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유수와도 같이 흘렀다 화검상은 그동안 발해해서 은거 생활을 계속해오다가 어느 날 문득 화산파로 다시 가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3년 전에 만들어주었던 무명노인의 무덤을 한 번 더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그의 부인들과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도 이 오랜만의 여정에 모두 따라 나섰고 제자인 동방량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는데 중 원으로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행은 그간의 달라진 새로운 소식들을 연달아 접하게 되었다 강원은 이미 과거 심풍회라고 불렸던 세력이 주도하여 거의 새로운 세상이 되어 있었다 화산파는 3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그 단체적인 심마일 현상이 극도에 달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기에 시달리다 죽어버린 지가 오래이며 남은 제자들을 백혈단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기를 장문인으로 모시고 함께 이끌고 있다고 했다 물론 여기기가 장문인의 지위에 오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화검상의 조구와 선친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화산파의 전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으며 기이하게도 그 이후로는 화검상이 남긴 비급을 제자들이 배워도 전혀 심마의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들려오는 소문들 가운데에서 역시 가장 우울한 것은 화검상의 모친 등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심마에 의해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갔다는 것이며 가장 특이한 것은 방귀춘이라는 그 사람에 관한 소식이었다 방귀춘은 그 당시에 많은 화산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거의 특이하게 심마에서 벗어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으며 이후에 다시 화검상의 비급을 보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심마에 걸리지 않고 더욱 괴이한 위력의 무공을 터득하여 지금은 윤검진과 검통 등이 보좌하는 농림읍도의 일대 괴수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이 되어서 비록 화산파의 전기를 회복시키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그 많던 제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밤 화검상이 황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 위에 앉아서 이제는 볼 수 없게 된 외조부 풍천비 풍검진 풍검심 유거마 등의 모습들을 잠시 느리해 떠올려보고 있을 때 문득 악검님이 그의 옆으로 걸어나와 앉으며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에게도 그 얘기를 해줘요 그 무명노인이란 분은 대체 어떤 분이셨죠 그분은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셨나요 화검상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분은 나에겐 사부와도 같은 분이셨지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오늘의 내가 없었을지도 모르는 일리요 악검님은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의 옆으로 바싹 다가와 앉아 다시 말했다 아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그분은 당신과 비슷한 능력을 갖지신 분이었단 말인가요 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상관이 없겠지 화검상은 잠시 그렇게 생각을 해본 뒤 대답했다 그분은 사실 지금의 나보다 더욱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소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일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간혹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더욱 대단한 경우도 있는 법이요 그분은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는 아주 평범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실로 많은 일들을 해오셨소 나는 얼마 전에 스스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는데 아마 당신에게 설명해줘도 그 자세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오 악검님은 눈빛을 반짝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신을 도와주신 것이 아닐까요 화검상이 미소하며 고개를 끄덕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선실 안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남궁설완에 다급해하는 듯한 음성이 뒤를 이었다 여보 어서 이리 좀 들어와 보세요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촛불을 건드려서 불이 났단 말이에요 당신이 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배가 다 타버릴지도 몰라요 악검님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또 우리가 다정히 얘기하는 것을 보고 샘이 남 모양이로군요 호호 하지만 동방동생이 이미 병이 거의 다 나아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그녀더 저렇듯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했으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서 불빛이 번쩍이더니 주위가 환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화검상은 짐직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니 이거 정말로 불이 난 모양인데 아림하지만 이 불은 생각보다 더 대단한 것 같지 않소 느닷없이 동방양이 그의 앞에 내려서더니 공손히 말했다 사부님 농님의 도적들입니다 그런데 그 괴수라 악검님이 순간 대노한 듯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장검을 뽑아 들고 엄숙한 어조로 소리쳤다 아니 뭐라고 감히 농님의 도적들 따위가 우리의 배를 노리고 있다는 말인가 이는 실로 어리석고도 멍청한 도적들이로구나 선실 안에 있던 동방리와 남궁설안도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달려나오더니 각기 소리쳐 말했다 악언니 지금 농님의 도적들이 나타났다는 량하의 말이 사실이에요 어머나 정말이로구나 여보 당신은 그저 이곳에서 구경만 하세요 저런 농님의 도적들은 우리 여자들이 단숨에 처리해버릴 테니까요 동방량이 이에 약간 벌깨진 얼굴로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다시 말했다 그런데 그 괴수가 바로 방귀춘이라고 합니다 방귀춘이라는 그 이름이 상당히 귀에 익은 것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일순 서로를 돌아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방귀춘이라고요 그럼 그 화산파의 이단자 방귀춘이란 말이야 하긴 그래도 상관은 없지 이번 기회에 아예 그자를 혼내주는 거야 화검상은 그만 가볍게 파한대소를 하며 동방량을 향하여 말했다 하하 마침 잘됐다 그럼 너는 어서 가서 그자에게 말해라 잠깐 이리로 와서 술이나 한 잔 나누자고 말이다 여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가 등등하다 가다 그 말을 듣자 다소 맥이 빠지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태도가 변해 각기 화사하게 웃으며 부산을 떨기 시작했다 호호 그랬구나 그렇다면 어서 주안상을 준비해야지 남궁언니는 술을 가져오세요 저와 악언니는 안주를 준비하고 있을게요 호호 백두인대소 하하 하하